자 가겠습니다. 오늘 뱅송 월요일 방송입니다. 1월 29일이죠? 오늘도 패럴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럴드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휴방을 목요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휴방 전에 어지간하면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져도 거의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즐겼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정도 하면 사실 볼 수 있는 것도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안 끝나도 그 다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구구덕이랑 주말에 VR하고 뭐 일부의 데바데도 좀 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정돈이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인슈라우디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좀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대문에다가 이제 바꿔놨어요. 원래 여기가 그 트위치로 돼 있었었는데 이제 거의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칠직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칠직으로 링크를 바꿔놨으니까 방송으로 바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여기 그 찬미님이 짬미님이 보내주신 이 영상 그 보내주셔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이번 그 휴방 때 휴방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샤브샤브찜 이 정도만 해도 얼마일까? 한 2만원 할라나? 한 18,000원 할라나? 내용물이 그래도 좀 아 근데 음 1만 3,000원? 이게 1만 4,000원 정도라고? 그런가? 솔직히 근데 고깃값밖에 없기는 한다. 왜냐면은 이 고기가 안 그럼 비쌀걸? 나머지는 솔직히 뭐 그닥 뭐 없다고 치고 이 고기가 비쌀 것 같은데? 고기 때문에 한 1만 5,000원 이상 할 것 같아 느낌상. 그죠? 핑계하다. 예전 그 샤브샤브는 9,000원이라고? 이거 다 해서 9,000원이야? 이거 다? 너무 싼데? 이거 다 해서 9,000원이면 진짜 미친듯이 싼데? 말이 되나 이게? 홀! 너무 싼 거 아님? 이게 기본 구성이라고? 대박이다. 양이 좀 적다고? 추가해서 먹어야 되긴 하겠네. 적긴 적어. 여기다가 뭐 추가된 거라. 여기 샤브샤브는 여러분들 등촌 샤브샤브 칼국수가 짱 아닙니까? 샤브샤브에 칼국수 딱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밥까지 딱 볶아 먹으면 거기다가 이제 약간 누러가지고 그게 그건데 그게 국룰인데 그러니까 대박이다. 완전 싸네요. 가겠습니다. 펠 월드. 리코를 켜놓고요. 이제 어제 41레벨을 또 찍었고 어...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배합을 그렇게 막 할 게 아직은 없어요. 그잖아. 오늘은 배합할 게 그렇게 많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어제 막 이것저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애들은 이제 별로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제 레벨업에 차라리 더 집중하는 게 나아요. 아 그거 바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1거점에다 이걸 다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 그 뭐지? 채굴되는 그 양 채집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두 번째 거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 번째 거점에서 석탄 금속 캐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거점을 없애버릴 생각이야. 차라리. 두 번째 금속 거점을 없애버리고 그거를 이제 넓은 그 평야 쪽에다가 아예 그 배합장을 만들까 생각 중이야. 배합 전문 그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냐 자꾸 그러니까 땅보러 제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장하고 이런 것들로만 해가지고 약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사람 오려면은 우리 멤버분들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되게 평지가 괜찮은 데들이 많았어. 왜 여기도 괜찮고 요쪽 지점 여기도 되게 땅이 괜찮았고 아무튼 여기 맵으로 봤을 때 요런 평지들 있지. 요런 요런데 요런데들이 다 기본적으로 되게 평야하고 땅이 좋더라고. 음 이런데도 괜찮았고 백사장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마 금광석 하나만 있던 거 근데 저긴 토대 깔아버리면 안 나오니까 어차피 여기 più 아무것도 없죠? 바다도 보이겠다 완전 허거벌판이거든요 여기도 이 앞쪽으로 여기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땅보로도 좀 가겠습니다 너무 또 북쪽은 하드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분? 수분괴물이 있나요? 아 진주님이 또 수분괴물 고맙습니다 여긴 주변에 좀 텔이 없고 오히려 텔포가 좀 가까이 안 있는 데가 좋긴 해 근데 그럼 그쪽이 이제 그 저게 되잖아 오늘 일단 부동산 보겠습니다 부동산 여기도 맵 좀 밝혀야겠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쪽에 금지구역이 있고 이쪽에 금지구역이 있단 말이디 그러면은 음 일단 요쪽 땅 한번 보러 갈까요? 나와라 호루스 이쪽 땅 한번 보러 갑시다 여기 좀 넓은 편이고 미션? 어더미션이지요? 어더미션이지요? 부동산 낙찰 부동산 너무 좁아 저기가 되게 넓단 말이야 저쪽이 어 여기도 괜찮고 여기 나쁘지 않네 저기가 더 넓네 아 근데 조금 돌이랑 이게 좀 있네요 근데 바닥에 다 깔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2거점을 부숴려구요 1거점은 그냥 냅두고 2거점을 싹 부순 다음에 배한목장으로 아예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여기도 되게 넓고 평지고 바쁘지 않은데 여기도? 햇빛 잘 들고? 음 탈 거리도 좀 대고 이쪽은 뭐지? 이쪽은 내가 탐험을 좀 안했나본데? 저기 한번 날아갔다 와볼까요? 아 배합장은 토대 위에다 못해 그럼 토대 주변을 둘러야겠네 배합장 설치하고 주변을 두르는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철책만 치고 바닥은 그냥 저걸로만 둬야겠네 진짜 아무것도 없는거 아까 그 백사장이 제일 아무것도 없긴 한데 음 내려간다 날타 진짜 짱 빠르다 이래서 신속이 붙어야돼 뭐야 여기 도로롱 보스가 있었네 어 저기 웨이가 있네요 저기 웨이 포인트가 있네 저기 세계수 쪽은 가면은 막혀있다면서요 못가게 아직은 언제 업데이트 해주려나 아직은 얼리옥세스를 안해줄거 같긴 한데 아직은 얼리옥세스를 안해줄거 같긴 한데 이럴때 얘네가 이 돈 맛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하지 말고 물 들어올때 막 저으면서 패치해주고 이래야 이제 대박나는데 대박나는데 어 잠시만 여기 온김에 여기 온김에 저 저거나 좀 채우고 가자 아 이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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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앞에 루미카이트도 있고 잡고 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되겠죠 한번에? 빠밤 나 근데 괜히 체력 아 뭐야 공격력만 다 찍었나봐 공격력 안찍어도 되는거 아니야? 무게나 찍을걸 그랬나봐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공격력이다 원래 무게 찍는게 짱이야 제가 봤을때도 아이고 죽어버렸네 그래 공격력 쓸모없대요? 아 근데 너무 조금 오르긴 해 공격력이 이거 좀 짜증이야 지금 근데 초기화하면은 지금 초기화 버그 있어가지고 적어도 초기화된단 말이에요 그 쿠룰리스 상이 나 지금 스탭 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늦었어 뭐야 뭐가 잡힌거야? 어 된거구나 됐다 루미카이트 끝났다 이제 아닌가? 아 끝났네요 저 건너편 섬으로 한번 가보자고 저기 보이네 위에 어 아닌데? 저긴 뭐야 어? 아 저게 저거다 저게 금지 금지된 저거다 금지구역이다 켈시 잡고 올걸 어? 저거 볼 수 있다 저기 저거 보이는게 금지구역이네 40 45 40 45 꼬꼬닥 켈시 10마리 아직 안됐어요 라빈은 저기서 나옵니다 그 저기 어딥니까 아 저기 아 저기 화산 화산 화산에서 나와요 이거 몸보스야? 블러드캐티 여기가 블러드캐티야 아 원김에 한번 잡고가 내 손에서 정리해주지 투하 투하 이제 펠의 도움 따위는 필요없다 컷 이게 바로 샷건 파워군요 봅시다 우리 배합목장으로 할만한 공터 역시 샷건은 훌륭한 협상수단이군요 맞죠 샷건 앞에서는 모두가 더 평등해지고 여기 너무 좁은데? 이쪽으로 가볼까? 아까 그 해변이 제일 좋은가 저기도 있다 해변이 제일 좋은가 싶기도 해 광물이 아예 없어 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 여기도 아무것도 없긴 하네 아 있네 근데 아니 이정도는 괜찮은거 같긴 한데 이정도는 뭐 그쵸? 음... 근데 웬만하면 주변에 포탄 없는데가 더 좋아 얘네 뭐야? 아이씨 뭐야 웨이직으로 가겠습니다 막상씨 배합목장 만들었는데 이제 배합 별로 안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여긴 뭐야? 아 이런 미니섬이 있네 누구세요? 유랑 도전자 이런 섬도 있군요 미니섬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9시 방향이요? 이쪽에 웨이가 있다고요? 셋이 이쪽에 저긴 굳이 지금 안 찍어도 될거 같애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가봐보자 아니면 금지구역에다가 배합목장을 만드는건 어떤가요? 흑 그러면은 그러면은 뭔가 몬스터 나오는 좀만 좀 잘 피해가지고 하면은 제2사냥금지구역 여기가 2다 전에 우리가 갔던데가 1이죠? 제1사냥금지구역이지 여기가 2야 여기는 40, 45라 그랬어 애들이 아 너무 밤이고 근데 뭐야 이런 광물같은거는 없애버리면 되긴 하는데 뭐야 생 뭐야 트로피티 미니멈 미니멀리스트 뭐야 작용단 정의 대원 생명의 펜던트 이거 못참지 이거 트로피티 흠 작용단만 다 자빠져자고 있네 저건 뭐냐 킹파카? 원래 여기 들어오면은 저거대요 킹파카 있고 용기술 열매 용의 파장 이건 뭐야 아비스 고트다 얘 좋던데 쟤 저거던데 티어 높던데 쟤 이리와 어 잠깐만 2%? 8%? 잡았다 오 아비스 고트 진짜 좋다 그러더라구요 저기 또 있네 장용단 건비원 저거 왜 저러는거야 또 아 근데 집 짓긴 좀 애매한데 여기 집 잘못 짓으면은 그냥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아 근데 여기다 짓고 싶은데 여기는 이게 다인가? 아비스 고트 트로피티 킹파카? 이게 다야? 오케이 한번 또 돌아 봅시다 여기는 몬스터가 좀 있구요 어 뭐야 저거 용가리 있다 용가리 어 뭐야 아그니드라 페스키는 저거 보스였던 애고 초토리 아그니드라 얘가 저거네 레비드라의 불버전이네 아니 근데 이거 집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밍을 하고 앉았네 건방진 녀석 먹어라 투하 투하 들어와 5%밖에 안돼 미친거 아냐? 헤라가 5%라고? 6%? 울트라 해도 18%네 누가 나 번개 쏘는거냐 이거 잡았다 아우 자식 아우 자식 뒤지고 싶어? 없는데 여기가 다잖아 터가 어 어? 이 위쪽 아냐 절벽이라서 좀 위험해 아 금지구역은 안되겠다 금지구역은 안되겠는데 지을만한 위치가 없다 저 아래쪽 밖에 없는데 몬스터들이 계속 젠이 되니까 뭐야 쟤도 나왔네 저 데스 데스 데스팅건지 뭔지 데스스팅 뒤쪽으로는 뭐 없어요 그냥 다 산이잖아 여기 그냥 흠 일단 퇴각 여긴 이제 화산지 내고 저기 웨이 하나 보인다 뭐 성같은것도 있네 여기 마을인가? 뭐야? 성인데? 화산마을인가 보다 여기가 자경단 경비원 저것도 버거 걸려갖고 나 쫓아온다 저 더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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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벗어 더워 저기 저기 크룰리스 상 있는데 더워 더워 저기 저기 크룰리스 상 있는데 그러네요 일단 웨이 짓고 도망가 튀어 또 터 어디가 좋아 어디 터 가볼까 음 한랭 지방 마을 한랭 지방의 마을을 만든다 음 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럼 결국은 진짜 그냥 평탄한 저기 밖에 없다 뭐 결국은 아까 거기가 짱이야 여기 빙조의 영역 뒤에 올라가서 한번 보죠 누가 자꾸 나한테 총 조준하는 소리가 나니 누가 자꾸 나한테 총 조준하는 소리가 나니 왜이래 뭐야 크흐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여기도 넓긴 하네요 음 음 근데 뭔가 우리가 계속 그 이 풀지역에서만 있었으니까 좀 이런 풀지역을 좀 벗어나고 싶달까 풀지역을 좀 벗어난 뭔가 좀 그런 까리한 지역스 암시장상입니다 암시장상입니다 음 흐음 선생님 확률이 너무 낮아요 콜린 마을린 나와라 원이 한 마리 6%? 아 안돼 나의 울트라 스피 안돼 안돼 아 까위 아 이게 안됐어 빈 아니다 아유 아유 두번째가 자꾸 안되네 이 비싼 울트라 스피어를 아이고 오 됐다 됐다 암시장상인을 획득했다 아 암시장상인도 파는거에서 바뀌잖아요 이럴려고 여기 온건 아닌데 어 갑자기 뭔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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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데도 한번 가볼까요 루나리스 있는데 알탈이 빠르니까 가능하다 하하 아 그러네 땅보러 왔는데 지금 이제 맵에 존재하는 모든 상인들은 다 획득한거 아닙니까 펠상인 잡상인 그 다음에 총알상인 암상인 됐다 됐네 이제 아까 어디 보자 그랬죠 아님 바다로 갈까 여기 가보죠 한번 궁금하다 방금보다 북쪽이요 방금본데 그 여기서 북쪽 여기 사막이야 사막 사막 사막지역에는 더워가지고 어 여기도 뭐 엄청 넓긴 하네 스읍 여기도 숲지역이긴 한데 음 백사장에다 지을까 여기도 근데 뭔가 바닥에 돌이랑 이런게 좀 많긴 하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 음 일단 앞에 바다뷰 오션뷰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의 그 이렇게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어 이런 경사는 조금 이제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죠 예 음 일단 배산임수 좋은데요 근데 약간 좀 저 위쪽도 한번 가볼까요 요..요쪽 요쪽 요쪽이 백사장입니다 姑 음 역힘스 있네 절벽에다가 아 왜 물도 있구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림모사 건물을 부수는거 아니냐고? 흠 알도 있고 맞아 알도 나오구요 불화탈 발사 파이어 샷 뭐야 파이어 샷 레벨업 시켜야 돼 너무 레벨 낮아가지고 지금 뭔가 맘에 드는 장소가 아직 딱히 없긴 한데요? 방금 거기 여기하고 표식을 좀 찍어두자 음 여기하고 일단 여기하고 나쁘지 않았고 음 음 음 요런데도 괜찮을라나? 아누비스 바로 앞에 있는 요런곳? 한번 가보죠 앞에 코롤리스만 하나 먹구요 어 뭐야 뭐야 별로야 그 다음에 여기 요쪽 여기 동쪽 나와라 포르스 어머나 뭐야 아이고 포르스 이름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 이름 안 지웠지 어제 뽑는다고 해놓고 안 뽑았어 어허 아 뭐야 부락이 있네 이러면은 이거는 못 짓지 않나요? 에헤이 이름 못 짓잖아 이거 파괴할 수 있나요? 안되네 안 뽑아지네 깰꼬몬디 이러면 안되고 못풀이기나 좀 잡고 갈까? 나 못풀이거 아직 안 채웠었던데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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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놈 이놈 제 3거점인데 마이너스 257 마이너스 364는 어떤가요? 마이너스 257 257 364 잠깐만요 257 364 257 257 257 257 257 257에 364 여기네? 여기네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가 본 여기가 본진이시네 핑피롱 왼쪽 저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핑피롱 왼쪽 여기도 너무 좁구요 음 우리 패럴드 중전마마가 활동하시기에는 너무 좁다 음 알 하나 있고 사막 좋은데 사막 바다 해변 해변? 음 일단 말씀하신데 한번 가보자 아직까지는 해변이 짱이긴 한데 일단 주변에 나무랑 광물 없는게 짱인거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상장 잘껴 어 나 여기로 왔네 아까 어디였죠? 핑피롱 핑피롱 왼쪽 왼쪽 이쪽? 이쪽이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무지랭이 분이 추천해주신 삼고점지역 뭐죠? 아틀란티스인가요? 아 배고파 호루스 배고파 호루스 왜 배고파 나 먹을 거 다 어디갔어? 나 먹을 거 다 어디감? 뭐임? 다 먹었어? 아까 어디였죠? 이... 여긴데? 여기만 하는거야? 여기? 마이너스 257 363? 잠깐만 여기? 이거구나 여긴가보다 여기 어 이거 뭐야? 옆에 금... 저기 금속광석이 있네? 위험할 때는 여기서 그... 딱 부족하다 싶을 땐 여기서 캐와도 되겠다 그냥 손수 여기 되게 좋다 어어... 오오... 되게 고지되고 옆에 오아시스까지 어 느낌쓰? 느낌쓰 있는데요? 이거를 저쪽에다 짓고 얘네는 그냥 손으로 캐고 싶을 때 캐와도 되고 뷰도 좋고 나쁘지 않네요 여기도 맘에 드는데요? 헤롤롱 녀석들 헤롤롱 녀석들 어이구 죽어버렸네 맞아 쪼끔 쪼끔 쪼봐 근데 배암목장을 막 여러개 지워놓기엔 쪼끔 좁다라는 느낌쓰가 없지않아 있긴 있는데요? 건방진 놈들 아유 형 죽어라 여기도 금속 엄청 많구나 목장이 커서 그래요? 펠상자 거리보단 넓어요? 아 이거 안되는구나 하긴 펠상자 거리를 요기 한 중앙쯤에 건설한다 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음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여기도 아이고 삭제 여기다 일단 해놔 일단 3개의 후보 응 옆에 금광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순간적으로 금광 저거 부족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캐서 가도 된단 얘기거든 포탈이 있으니 나쁘지 않아 여기 약간 헤롤롱 존이네 온김에 핑피롱이랑 한번 잡고 가자 그냥 냅다 샥건질 몇방이면 내가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그냥 냅다 샥건질 몇방이면 내가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저거 잡았구만 성실함 근데 포획해도 경험치 오르는 것 같은데 짬몹들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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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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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툴아 저 왜저래 저 왜저래 얘 왜이래 뭐야 행사장 풍선 다시 백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포탈 옆이라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긴 해 지존 넓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짱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장점 평.. 평지구 어차피 광물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여기가 짱이고 조금 더 좁은데가 좋다 그럼 여기 근데 아까 거기도 좋은데 여기 핑피롱 왼쪽 근데 아까 거기도 좋은데 여기 핑피롱 왼쪽 금속이 옆에 있는게 좋은데 금속이 옆에 있는게 좋은데 그게 짱인거같은데 아오오 아오오 찔리찔리 턴아 아오오오 찔리찔리 턴아 쟌 쿠를리 상이다 저 쟌 날탈이 빠르니까 이게 좋네 저희가 지금 저희 이것점이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구린데를 해 놨다 우리가 왜이러냐 근데 왜이렇게 날탈들이 많아 여기 지금 왜? 이게 어떻게 된거야 지금? 뭐야 여기 엉망진창 됐는데? 어제 여기서 교미한다고 연병 떨어놔서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된거야 중전을 들라하라 어떻게 된거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놓은거야 이거 일단 집에 갑시다 상자 잰다 된다고 일부러 상자를 계속 먹으려고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일단 저 거점을 없앨거에요 저 두번째 거점을 없애고 나서 지울거라서 필요없게 폐기하구요 아 이거 뭐 이거 무슨 날이었죠? 이거 무슨 날 어제 보자고 했었는데 이게 무슨 날이지? 냅다 까버리기 아 라바드래곤 이게 라바드래곤이네 그래도 억센 육체 디버퍼 없이 잘 나왔네요 알상자 어딨어? 알상자 이건가? 뭐지? 큰 디버퍼 없이 이정도면 잘 나온거 같은데 느 그래서 집에 이제 저 배암목장하고 알부하기를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다 빼버릴 생각이라서 흠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 날타를 안타는게 제일 좋은거 같애 지금 해보고 있지만 날타를 타면 렉 개걸려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라바드래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라바드래곤 아그니드라도 아까 잡았죠 아비스고트랑 요거 한번씩 다 보겠습니다 암시장상 블러드캐티 딱히 필요없고 어디 보자 나와라 아그니드라 오 불용 약간 불장어 이 불장어 녀석은 불이 4네요 불이 4 공격력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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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격력 600인데 지금 작업속도 50% 아 이것때문에 깎였다 40%로 얘는 집에서 불 1시켜야겠는데 4불 4불이고 그 다음에 라바드래곤 에잇 뭐야 이게 진짜 도래곤 또라곤이잖아 도라곤 뭐야 개멋이잖아 얘는 뭡니까 얘는 채굴사 채굴킹이네 채굴킹 채굴킹 방어력 왜이래 얘 방어력 35% 경감 식사량 이게 뭐죠? 탑승중 광석에 주는 피해량이 증가 검은 가보세용 미쳤네 어둠용 암흑용이네 채굴킹 좋네요 라바드래곤이였구요 그 다음에 아비스고트 이제 헬고트의 그 암흑버전인데 얘는 얘는 뭐 수작업이 채굴일 운반이 별로네요 근데 이 사냥이 좋을 것 같은데? 싸우는게? 싸우는게 셀 것 같애 전투가 그니까 전투용이네요 근데 지금 겨울 있고 레비드라 있고 김진주 있어가지고 아그니드라는 불셔틀로 써야될 것 같고 라바드래곤은 일단 채굴로 채굴 3 거점으로 보내버리던지 해야겠다 레벨업 좀 시켜야 되니까 일단 두 번째 거점은 저 혼자서 일하면 힘드니까 우리 저 노예들 오면은 같이 왜 여기서 자냐고 얘네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버그인가? 버그인가 본데? 왜 이러고 있는거지? 침대가 다 있는데 저 한자리가 비어있군요 여기에다가 라바드래곤 어디감? 저 있다 저 너도 설마 너 밤에 일하니? 암흑 속성이라? 어디가는거야? 어디가? 왜 이러는거지? 뒤지게 느린데요? 원래 이렇게 일하러 가는게 굼떠? 지어놓은 꼬락선이 진짜 이거 돌아다니면 위치 걸리게 어 뭐야 어디갔어? 요리하는거? 여기있다 아그니드라 레비드라 아누비스 전력맨 장수벌레 루나킨이 티어가 높다고? 으흠 요렇게 어 빠르다 빠르다 지금 빠르네요 보자 한번 음 아무튼 일단 여기 냅두구요 음 아그니드라를 사냥용으로 들고 다면 되는 되긴 하는데 얜 작업 셔틀이라 일단 얘는 다시 이것좀 이동 괴수들 자는소리봐 아 또 잡으면 되니까 저거는요 음 음 음 뭘 빼지? 나무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단묘를 잠깐 빼죠 빼고 아그니드라 넣어서 너무 커가지고 여기 걸리는거 아니냐 여기 천장에? 뭐 이렇게 잔뜩 만들어놨어 이거 질풍수리 그린모스 신령사슴 다드 이거 아 자고있는거구나 운다져 밀가루 밀가루 어디다 넣어놓지? 밀가루도 냉장고인가? 아 그러네 아 저거 먹을거 없나요 지금? 아 가져가죠 좀 보자 신령사슴고기 치즈버거 어 토마토 그럼 양쪽으로 여유있는거 가져가죠 그림모스 아 근데 그림모스 무거운데 무거워 무거워 고기류가 다 무거워 일단 질풍수리 가져가구요 아 공격 20% 아 이거 다 저거구나 그럼 넣지마 아까워 저거나 먹자 열매나 먹어 무슨 부귀용화를 누리겠다고 허허 아 열매나 먹어요 됐지 이렇게 하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돌려놔야돼 슥탄 석탄 석탄은 어때 다 옮겨놨다 그랬는데 어디로? 어디다 옮겨놨지? 어제 블랑케님이 갑자기 석탄을 옮겨놨다 그랬는데 이 거점이었나? 여깄나? 여기도 없는데? 석탄 다 어디다 갔다 박아야 하지? 세번째 거점에 있나? 메벨 낀거 같다구요? 일단 좀 보죠 아워렉 오케이 부동산 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석탄 어디다 놨어? 석탄 어디다 박아놓은거야 여기 맞아? 다 쓴건가? 다 쓴건가? 아그리드라 여기 갖다 놔야겠는데 불 누려 터졌는데 얘 아 여깄네 석탄 다 석탄 다 여기다 갖다 놨네요 아그리드라로 저 불 다 갖다 놓으면은 얘네가 좀 하겠지 얘 또 꼈지 얘 드릴북이 맨날 끼더라 여기 드릴북이 빼 드릴북이 여기 엄청 껴 맨날 맨날 껴서 일을 안해 음... 일단 너가 하고 있어라 일일이 가서 데려와야 되는게 좀 귀찮긴 해 일일이 가서 데려와야 되는게 좀 귀찮긴 해 그 다음에 아그리드라 빼고 다시 여기다가 단묘 넣고 세번째 거 좀 계속 두번째 거 좀 저거 빠살라면은 저거 재료 다 옮겨야겠네 그죠? 음... 헬고토 불일이야 후덱스야 후덱스 요 녀석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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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저 불꽃밥이 저거 치워 아 왜 나무에 고정돼 너 뭐야 나무도 해? 에? 아니 이거 화로 하시라고 이거 화로 하시라고 선생님 이거 꺼지시고 뭐하는거야?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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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엥! 뒤지게 빠른거 봐 미친거 아니야? 재료 중에 막 만들어진다 크... 이게 불사의 위험이구만 이거이거든 이건 이거 무조건 다 개선된 화로로 도배를 해야겠다 속도 차이도 많이 나고 이야... 불사 비쳤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거점을 한번 가서 아 근데 재료를 옮겨야 되는데 이거 재료 다 언제... 어떻게 옮겨? 크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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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여기 상자는 어디갔니? 이 근처에 사실 스테초기 하고 싶은데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하면은 쿠룰리스상이 더 날라간다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네요 아 뭐임? 아 뭐임? 간다오! 왜 안 눌렸또 You got this 이걸 다 옮겨야 되거든 쓰읍으면 그 으 DuYu 이거 뿌수면 뭐가 다 뿌어집죠? 한 번 뿌워볼까요? 어떨아 어.. 넌 누구냐? 그래도 알은 건졌다 다행이야 호나님 개 화낼 뻔했다 알 부서졌으면 안 돼 이거 바닥에 너무 부숴놓으면 템 증발해버려 아 빼고 끼면 다시 초기야 돼요 아 그래요? 왜 안 가지냐고 진짜 묻힌 핑차이 아 뭐야 아 진짜 데디 서버에서는 이게 안 돼서 미쳐버릴 것 같아 돌 버려 더점이동 어떻게 하냐고요? 민족대 이동해야지 뭐 저거 다 실어 날라야지 뭐 아 이 자식이 진짜 너 헤이 어 맞네 펠상자 없으면 텔포가 없네 잠시만요 교회 옆 텔포? 그러니 그냥 다시 하나 짓는 게 낫지 옮기는 동안만 다시 쓰게 빠밤 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왜 이게 묻힌 거 아주 그냥 선생님 표정 표정 아니 이게 기가 갈고리 총이 데디 서버에서는 의미가 없어 싱글 서버에선 되게 좋던데 아우 정말 개떡 같은 거 이거 진짜 누나리스 4명 듣고 오던지 해야겠다 안 되겠다 탈 거 신공으로 또 하겠습니다 타고 떨구고 흐흫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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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쪽으로 갈 게 아닌데 배다 던져 타고 떨구고 먹어먹어 여기서 먹어 그다음에 탈 것을 내려 이 지랄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공간이 없네 돌진 돼지 녀석 먹어버려 배 한 목장 이거 먹어 다 터졌구나 아아 아아 으아앗 다 먹어 상자나 만들어 그냥 안 되겠다 아아앗 이동 오우 왜 제자리 점프만 뛰는 걸까 도대체가 이게 더 빠르겠다 하이씨 아 세상에 어떤 게임이 아이템을 이렇게 옮깁니까 하핳 묻혀버린 게임 같으니라고 일단 제가 이렇게 파괴 해가지고 상자에만 담아놓으면은 이거 이따 다 같이 옮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에헤이 안 부러져요 우정 드래그 해야 돼 됐고 됐고 무게를 다 찍었어야 되는 건데 나 루나리스만 들고 올 걸 일단 상자 옮기는 게 일이야 여기서 부셔 여기서 부시는 거야 왜냐면 부수는 건 거리 제한이 있네 아 그러네 상자를 만들고 부수는 이런 방법이 왜냐면 부수면 내가 이 핸들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수는 거야 우웨엥 이런 방법이 그럼 이것도 상자 합치기 아 이건 주워 와야 되네 아 뭔데 오케이 가지고 와 옮겨 옮겨 최대한 최대한 이따가 좀 일을 줄여 요 상자 다 가져와 모두 액득 그 다음에 이거 부숴 그 다음에 클릭이 안 돼 이 개똥 상자 상자 하나씩 합쳐 그 다음에 이동 아 옹 엠 또 시작이야 또 이 질을 한다 또 또 이런다 또 이래 광클 광클로 강제 이동 되는구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다 부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을 데가 없네 가지고 있죠 바라기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세짤떼면 다 부셔 불친되지? 먹어 아 우리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연환경을 다시 저희가 지켜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게 좀 봐 와 근데 2400이면 이걸 한 번에 다 들 수 있는 거네 이걸 한 번에 다 들고도 움직인단 말인가 미쳤다 꽝클 아 뭐야 꽝클 간다 조금씩이라도 간다 살짝살짝 간다 기본 탓이지만 간다 가라 아 가라 오케이 후 안 들어간다 조졌다 뼈 빼 이거 빼 가벼운거 다 빼 무거운거는 흠 음 음 대체 이제 상자 두개 남았나요? 상자 두개 남았네요 쉣 무게 7481 여기까지 한번에 간다 한번에 가 광클 캔데이 추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 꺼내고 알 꺼내고 또 무거운거 뭐냐 섬유 그냥 빵빼 빵드 다 됐어 이제 상자 하나 남았지 여기 상자 뭐 들었지? 아 별거 안들었어 가소로웠구만 가소로와 가소로와 어어 좋아 됐구요 됐다 상자 하나로 만들었어 됐죠 없지 이제 아무것도 어어 힘들구만 이거 다 부숴야 된다고요? 이거 놔두죠 귀찮은데 흐흐흫 잠깐만 저것도 부숴야 된다고? 아 왜이래? 아이 아이 아유 클릭이 안돼 음 전력 부족 뭐야 왜 왜 전력 부족해 다 썼어? 뭐 선일이고 왜 안해 이씨 이씨 어? 어? 왜그래 왜이래 이거 어이? 갑자기 이거 안 잘하다가 전력 부족 전력 부족 전기가 안 돌아간다 얘들아 전기가 안 돌아간다 전기가 안 돌아간다 썬도구 썬도구 이제 오네 어디 가냐 근데 썬도구야 배고프냐? 와라 겨울 붕왕 아아 아아 흐흫 된건가 어 전력이 있음 여기다가 일단 요 알을 넣겠습니다 아주 조금 추워보인다 불을 아무도 넣고 있지 않은건가 그럼 저기다가 4불짜리 넣으면은 더 막 박살나는건가 아 난 불카노가 제일 별로에요 솔직히 불카노 너무 큽니다 불카노 사이즈 한 여기서 반 줄여도 돼 왜 개선된 하루에 고정이냐고 너 너 왜그래 어?!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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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흫 흐흐흫 애들이 말을 뒤지게 안 들음 마호간다 마호간다 간다 마호 성냥개비 아주 쾌적해 보인다 딱이고만요 펠지움 파펜드 엄청 모자라네 저거 돌려놔야겠네 뭐야 이건 이 샹들리안 왜 달아놓은거야 이거 만들고 있나 계속 몇 개 없네 근데 헤엑 저기도 레비드라 박아놓으면 진짜 빨리 하던데 어우 돌 좋아 왜 여기서 상자가 클릭이 안되냔 말입니다 왜요 됐다 그리고 이 망할 놈의 펠지움 파펜드 상자 여기다 놔가지고 클릭이 안돼 이렇게 하구요 맞아요 불삼이 다 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테라스피어 울트라스피어 아 카본 섬유 필요하구나 카본이 또 없네 카본 만들어버려 그리고 요거라도 좀 만들어 20개 20개 하면 안되자 그 다음에 근데 저거 뭐하려고 여기 왔나요 아 재료 옮기려고 왔구나 마뚜이 마뚜이 나는 왜이렇게 무거워 시작되게 하는거 다 내려놔 루나릿으로 싹 다 바꿔 아 비켜 비켜 비켜이씨 대령 금속 곡괭 옷 다 벗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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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거 다 내려놔 그리고 루나리스 다 어딨냐 4마리 딱이야 다 여기다 옮겨놔 김진주 원이 한마리 다 들어가 루나리스 됐어 4 루나리스 무게 몇? 720 무게 좀 찍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근데 이제부터 찍어도 50까지 몇개 찍지도 못해 옛병알 포획 포기하고 다 초기화해버릴까 내한 이런거 다 파괴해 필요없어 이런거 다 파괴해 그니까 뭐 옮길때마다 이렇게 해야돼 옛병알 됐다 됐어 무게가 좀 괜찮아졌구만 역시 자연 모습 그대로 옮겨야됩니다 여러분들 뭐야 얘 뭐야 이거 언제 들어왔어 어딨어 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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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뭐야 저 위에 있네? 역시 컨텐츠의 끝은 태초의 모습 여기 뭐하고 있는거지? 하하 하하 쓰읍 하하 뭐하고 있는겐가 안녕하세요 호나님 예 탐이 몰래 들어와서 염탐을 하고 있어요 방금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예 호나님은 중량이 얼마입니까? 몇가지 치세요 저요? 어...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인벤토리에 11,500의 무게가 들어있습니다 음... 그거밖에 못 드세요? 하하 움직여지지 않아 지금 두번째것 좀 다 없어졌음 오... 이사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예 딱 없으시고 요거를 집으로 싹 흠... 옮겨 옷 갈아입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됐다 됐다 이제 근데 우리 두번째것 좀 어디로 할지 못 정했어요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혹시 방송 화면으로 보셨나요? 뜨문뜨문 봐가지고요 음... 이 목착객 냅둬까 귀찮은데? 굳이 부숴야 되나 이거? 아... 음...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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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자아... 2호점 가면 됩니까? 2호점이 지금 잠깐 못오거든요? 왜요? 왜요? 어... 어디갔지? 잠시만요 3호점 가면 되나요? 아니요 2호점 이제 오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것들이 있어 맞아 옮겨 와... 720만대도 이렇게 많이 옮겨지네? 아... 여기있는것만 이제 그냥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여긴 끝 오우 그러면 코나님 예 오늘 즐거운 출근 되셨나요? 예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좀 어땠나요? 오우 오늘 좀 바빴습니다 왜 바빴나요? 어... 그 수업 진도가 좀 달라가지고요 누구한테는 이걸 설명하고 누구한테는 이걸 설명하고 누구한테는 저걸 설명하고 아이들이 잘 알아듣던가요? 아니요 으음 마지막엔 잘 알아들었군요 마지막엔 잘 알아들었군요 예 아 추워 에이구 다 1호점에 옮겨놓으면 되나요? 그렇겠죠 일단은 예 두번째 거점에는 어차피 배한목장하고 배한목장한다음에 그냥 일반목장 약간 요런 위주로만 꾸밀거니까요 저거 다 뿌셔 어? 안 뿌셔지네 여기서? 내 목책은 내버려 둘까? 아 추워 아니야 견뎌 폭항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견뎌 버텨 됐다 깰꼼스 다 붙었다 없다 이제 여기 옮기셨나요 이 상자도? 아뇨 그 안에 들어있는거 더 옮겨야되요 나무 나무 광클 괜찮아 제가 옮겼습니다 어 어 이거 입으세요 어디가셨어 어 아이 하하 상남자특 부수면 되나요? 맞아요 그거 부수고 거기 텔로 오시면 돼요 교회 텔 됐다 여기서 부숴도 되요? 원거리에서도 부술 수 있구나 그러네 어떻게 된건가 호루스 출동 집에 팬킹이 빈사가 되었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빈사면 죽어버린건데 파도가 죽어버렸군 약한 녀석 불 지피고 좀 하고 이제 새로운 교미 거점 그 거점의 주인은 코난님입니다 아직 할 애들이 있을까요 네 주력적으로 지금은 어제 웬만한거 다 봐가지고 남은거는 상위 애들 나중에 하는거 효율 좋은 애들 뽑는게 다라서 거기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워 보이시네요 아니요 아쉬워서 그러죠 아쉽죠 교미의 여왕인데 제가 교미의 여왕인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잠깐만 그리고 그 4성 불 4달려있는 아그니들 아까 잡았었거든요 개 넣어놓으면 무지하게 빠르게 되더라구요 요거 나옵니다 호나님께서 어제 그 배암목장에다 뭐 넣어놨던건데 이거 용의 거대하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1분 20초 후에 나와요 어 그것도 라바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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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거점에다 해놨어요 채굴 4던데요 오 채굴이 4에요? 네 왜? 왜 코드세요? 콧물이 나서요 하하 스읍 흠... 으음 흠 아 목마둥이 10마리 안됐나여져? 오케이 뭔 소리야 저거 되면 열세요 몇 분 안 남았어요 이거 어 24초 시원하게 재생이 하세요 비염 그거 저 제가 추천한 약 쓰시라니까요 가면 되지 병원을 병원 가기가 귀찮아요 비염이 더 괴롭지 않아? 약 먹으면 되지 비염 약 먹으면 사람 멍청해져가지고 제가 봉타님인가요 멍청해지게 힘들다구요 아유 아아 아 이거 아리나 까 까버리기 전에 빨리 그래 비염 약은 먹으면 사람이 맹청해져 라바드래곤 축하드립니다 오오 간지 터짐 소환해봅시다 어찌게 생겼어 개간지나게 생겼어 오오 약간 건담 같이 생겼네요 맞어 간다무 뽑아보면 아주 놀랄겁니다 간다무 저거 저거 뭐하고 있는거지 저거? 저기 서가지고 이제 무게 칠래 아직 무게를 좀 쳐야돼 아직은 저 저거 좀 해야된단 말이야 삼거점 또 지으려면 이것 쪽 갔다 옮겨야되기 때문에 재챙이 참으면 병납니다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 하하 제가 열아홉살인가 열여덟살때부터 비염으로 개고생한 결과 이 아바미스라는 친구를 만나고 나라 라바드래곤 세상이 바뀌었어 오오 였는데요 하하 어 많이 크네요 엄청 큼 얘 뭐하는거야 초토리 침대 위에 서가지고 하하 귀엽다 뭐하는거지 이거? 헥챠 하하 이거 잘못 지웠네 침대 이거 삐져나가서 이러는거구만 누가씨 지 맘대로 대형패들 침대를 이렇게 지워놓은거야 또? 누구인가 호란이지 이거 저는 대형패를 아직 못합니다 레벨이 딸려서요 볼랑키 아 잠시만요 하하 병원가 약먹지말고 보자 이제 세번째 거점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삼거점 첫번째 후보 두번째 후보 주변에 금속이 있는데를 가는게 나을까? 없는데로 가는게 나을까? 음 음 조금 있는곳이 좋지 않을까요? 있는곳? 예 뭐 없어도 상관없긴합니다 약간 그 뒤에 절벽과 절벽이 만들어낸 자연광경 동굴 그리고 앞에는 바다 백사장에 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완전 광활한 바다 백사장에 짓는게 좋을까요? 금속이 좀 있는 숲속에 짓는게 좋을까요? 어 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오사님은 어디가 제일 좋으신데요? 여보세요? 어디가 제일 좋으신데요? 음 두군데 중의 고민입니다 어디랑 어디요? 하나? 저 있는데로 일단 와보세요 여기가 첫번째 예 어디로 가셨지? 아 42 오 예 여기가 이제 1번 여기 완전 그냥 허허벌판이잖아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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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당 얼마입니까? 하하 여기 여기 이제 그 보증금 5,000에요 월세 450정도? 아 여기근데 주변에 편의점이 있나요? 하하하하 주변에 편의점 있죠? 주변에 아이스크림전문점이 있어요 어 그래요? 저 위에 팬킹이 운영하는 아 그래요? 아 아이스크림 좋은데 아 일단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음 아시죠? 이럴때 저일때 괜찮다는 표현하면 안됩니다 뭐 예 뭐 그럭저럭 잘 봤습니다 두번째는 여기 왼쪽에 천둥용의 영역 핑피롱 있는데 핑피롱 있는 곳 날탈타시구요 예 저 보이시죠? 예 이쪽입니다 어 예 여기는 저 언덕인가봐요 위에 있어요 위에 어디더라 아 여기 좀더 가야돼 여기다 여기 여긴 자차가 없으면 안되겠네요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 거기 말고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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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일단 여기 왼쪽편에 지으면 되는데요 예 이 앞에 금속 덩어리들이 겁나게 많기 때문에 어 요런거를 좀 갖다 나를 수 있다는 장점 어 나무도 많네요 근데 어차피 나무는 범위 안에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어 가운데다 잘 지으면 음 여기가 대충 일단 여기는 굉장히 헥! 아 죄송해요 여기는 주변에 굉장히 풍경이 좋다라는거 그리고 집안에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여기 어 그렇네요 음 음 요 관리 따로 해주시는 분 있나요? 그럼요 어 어 네 잘 봤습니다 여기는 평당 얼마인가요? 여긴 그냥 여긴 그냥 팝니다 여기 사먹이요 사먹이요 사먹이요? 예 그렇군요 어 만팔린지 혹시 얼마나 됐나요? 오늘 나온 금매물 아 오 오늘이요? 예 아 오늘 나온 금매물이구요 혹시나 다른 분께는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하하하하 그 다음에 음 마지막 예예 마지막은 아까 어디였다 저기 맨 오른쪽 3시 방향에 스번지의 교회 유적지 예 여깁니다 여기는 여기도 자차 있으셔야 되구요 예 마을버스가 오긴 하는데 한 30분에 한 대씩 와서 좀 오래 걸려요 음 뭐 30분에 한 대씩이면 나쁘지 않네요 크 막차가 몇 시인데요? 여긴 차가 좀 일찍 끊깁니다 막차 7시면 끊겨요 7시요? 예 그렇군요 바로 여기 여기의 장점은요 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마을버스가 30분에 1대요? 뒤에 절벽이 있다라는 건데 엄청 자주 있는데요? 절벽이 있고 저 앞에 저 앞에 밀렵단 기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 펠 수급 그리고 오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 안쪽에 스킬라모에서 스킬이 계속 젠댄다라는 거 오오 아 스킬라모가 있군요 맞습니다 오 스킬라모 여기 이제 주변 인프라가 좋죠? 좀 솔깃하네요 하하하 근데 단 여기 좀 예예 소음이 좀 심할 것 같은데 단점은 그림모스가 나와가지고 저기 저기 보세요 소음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요 숙대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약간 이쪽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쪽이 약간 이쪽 사이드에다가 여기가 더 낫나 싶기도 하고 여기 저기 저 저 스킬라모에 메리트가 좀 있네 제일 넓긴 하네요 어디가 좋으십니까? 이렇게 3번입니다 코나님이 원하시는 다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애기 아빠한테 물어보고 뭔 소리야 아 결혼하셨어요? 한번 물어보고 직장이랑 또 그때 그 세 살 연상에 본인이 돈 다 내겠다는 그 남자분이랑 결혼하셨군요 무슨 소리 진짜 이씨 아 열버다 1번 아니면 3번으로 할게요 1번 아니면 3번 2번이 금속광석이었지 예 여기도 합시다 여기 여기요 예 좋습니다 여기가 그냥 가난 무난한 것 같아 스킬나무도 있고 예 그러면 재료를 가지러 가야겠군요 1번 1번 재료 가지러 간다 1번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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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8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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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9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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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교라면서요 저 기독교 학교 나와가지고 일단 한 30개 가져가고 볼도 누르고 싶으면 안 되네 말지음 빠빈 기본재료 곡괭이랑 이런거 좀 가져가야 돼 저기에 그 저기에 있어 돌같은거 좀 캐내야 돼서 저기다가 괜찮은거 맞아요? 어 예 갑자기 와가지고요 그래 원래 비염 한번 오면 계속 간단 말이야 그 날을 에이그 여기였지 내가 다 잡았나 불꽃 뱀비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호루스 왜그래 미션 성공 감사드리고요 기념으로 그린모스 고기 그린모스가 이제 그냥 두방컷이라니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누가 대체가 이렇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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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가 너무 갇힌거 오늘 뭐 또 저거 먹은거 아니에요? 소고기? 아니요 김치 사발면 먹었는데 어? 곡괭이로 캐는 것 보다 산탄총으로 캐는게 더 나을지도 간다아잇 곡괭이샘지가 지금 200이 넘게 나와 재챙이 할 때 본능적으로 코를 막는다고? 안돼 그러면 코막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아요 코막으면 안돼요 저처럼 입안에서 하세요 그냥 소리내 으아앗 으아앗 하고 소리내라고 누가 그렇게 재챙이에요 저 그렇게 안해요 펠상자를 한 이쯤에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쯤 이쯤 음 일단 지워보자 범위를 좀 봐야돼 오 위에서 보니까 범위 그렇게 생각보다 안 넓네요 오 기가 막히게 여기 수면라인에 딱 저거 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물 라인이 별로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경사진대는 죽은 땅인데 저거 나무 안 닿아서 근데 딱 좋은거 같은데요? 아니 살짝 왼쪽 위쪽으로 좀 옮길까요? 이쪽 평지를 좀 더 쓰게 어 예 그래야겠다 너무 벽 쪽에 붙어도 안돼 한 이쯤 어 나쁘지 않아 나무가 닿나? 안 닿는구만 굿 이 정도? 나쁘지 않아 죽은 지형이 없어 호나님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미션이요? 예 무슨 미션이죠? 이비인후과 갔다오기 미션이요 실패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실패 실패 미션 성공 실패 근데 배암목장은 이거 소대 위에 안 지어진다면서요? 예 그럼 여기 돌 나오는데만 일단 좀 깔아놓고 중앙쪽에 뭐 중앙쪽에 뭐 그리고 이거를 지어놓고 여기다 다시 올려야겠다 왜 겹쳐있다는거지? 포루스 좀 집어넣어보실래요? 어 된다 뭐야 어 여긴 안돼 왜 뭐야 에잉? 아까 여기였지 여기다 지어야 돼 이제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넓게 했나 여기를? 배암목장 지어야 되는데 잠깐만 몇개는 좀 땅을 부숴하겠다 여기 간단하게만 해놓고 어차피 모자라면 제가 해놓을게요 없앨게요 요쪽 라인 정도는 없애줘도 굳이 이 중앙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 정전기 뭐예요? 제 친구예요 배암목장이 근데 여기도 먹이상자랑 애들 온천 이런거 해줘야겠네 다 해줘야 되더라구요 침대랑 예 배암목장 목재가 필요하군요 목재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배암목장이랑 일반목장 빠른 이동 이동 오우 여기 로점 뭐야 뭐 뭐야 왜요? 숲속으로 날아왔는데요 지금 왜요? 몰라 날아가면서 해서 그런가봐 나 목재 천개 들고 있어서 못 움직여 아니 날아가는 상태에서 텔탐 이렇게 돼? 정말 개떡같은 시스템이군요 어 텔탐에서 날아가서 그런거라고 스파이더맨 어? 큰일이다 왜요? 무거운 상태로 갈고리총으로 나무에 쏴더니만 나무에 매달린 채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뭐하세요 갈게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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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저기 보인다 걱정 마세요 시차 끌기처럼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거세요? 저기 멀리 언덕에 있습니다 저 방클릭 그 안 돼 아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 길드 4명 다 조용한 사고 뭉치들 아직도 거기지 간다 오세요 제가 갈고리총으로 거기까지 갑니다 이리러 갈까요? 오시면 이제 둘 다 못 움직이는 사태가 돼요 아니요 갈게요 왜요? 한 세월 걸리실 것 같아요 간다 아이 갑니다 아 또 맞다 음음 잠시만요 됐다 보자 어디 계시나 다 왔습니다 다 왔다고요? 네 아까 그 자리인데요? 뭔 소리에요 한참을 움직였는데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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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아이디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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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쿨 없어 간다 어디시지 무침 뭐 걸려버렸다 출동 보셈 집에 다 왔잖음 어디세요? 간다 어떻게 오셨대? 기가 갈고리총 간다 근데 이게 렉이 심해서 연탈을 뒤지게 갈겨야 되거든요 네 아 거기서 오셨군요 휴 간다 간다 아유 오 그리고 바닥에 버리고 올라가서 아이고 뭐 하려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이겁니다 좋았다 우상하셨습니다 배합목장을 이렇게 지었군요 아무튼 배합목장 위치는 알아서 찍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일할 친구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와라 배치했습니다 코나님의 일을 도와줄 친구들이죠 아니 오 이분들이요 좀 무서워요 오 코나님이 오는 사이에 암시장 상인도 사놨어요 오 이 녀석 바꼈구만 파는게 바뀌었어 이분 이분들이 오시는군요 하하 맘에 안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원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어떠요 이 녀석 멋있죠 어 예 그 다음에 비주얼은 돕는게 아니라 들고 튈거 같은데요 하하 하하 진짜 들고 튈거 같다 하하 불 여기 플로젤 마호 들어가고 펭킹 들어가고 여기는 그렇게 작업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어차피 배합목장으로 쓸거면은 여기는 그 이제 일반목장에다가 양털이랑 이런거 조직에 이제 생산해야지 아니면은 꼬꼬당만 주구장창 넣어놓고 아리나 다 빼먹던가 이것도 수작업인가? 수작업 높은 애들이 짱인가? 그렇다면 가라 루나리스 우유 계란 우유 계란 밀카오 이런 애들 한쪽은 밀카오 농장 한쪽은 꼬꼬당 농장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중앙쪽에는 알부하기랑 이런거 도배하면 되고 그리고 발전기도 지워야되니까 바우존기 여기있다 이런 기관하고 금속죽에도 더 옮겨와야겠군요 잠깐만 아직은 쟤네 데리고 가야돼 다시 귀환 여기하고 열리고 있는거 없잖아 야 알부하기랑 다 부셔도 되겠다 이런거 어이구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기가 갈고리총 두어어어어어 하아..이거..이.. 하아..이거..이..정말? 하하..이..이거 왜 안가지는거야? 이거..어? 이 위에 있어서 그런건가? 사람이 돌을 이렇게 옮기는게 낫겠어 됐다 이동 여기다가도 큰 상자를 좀 만들어야겠군요 여기다가도 큰 상자를 좀 만들어야겠군요 음.. 너무 가깝군 아아오 일단 임시상자 임시상자 다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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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빼 왜 여기다가 다..아이.. 진짜 움직이지 않는거 이거 실환인가? 됐구만 뭐가 완료야 대한목장 세개요 이게 다에요? 예? 세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세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목장 짓고 알부하기 짓고 발정기 짓고 하면 됩니다 예예 다 하겠습니다 다 갖다놨어요 재료 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네 아..안..저 고트가 좋은 점은 애가.. 밤이라 안 자는구나 헬고트는 밤에 자자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게거든요 왜냐이네 하하하 왜이럴거야 거기서 이동이 안되시는데요 하아 진짜 킹바다 쎄꼭 여기도 먹이상자나 이런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먹이를 넣어놓고 넣어놔 이것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일반 목장같은건 편하게 지으시구요 애들 잠자는 곳이나 이런거 더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예 열매씨같은것도 갖고와야겠다 어 제가 가져올게요 오케이 된건가 금속주개 누 그 다음에 세번째 거점가서 나는 재련주개 좀 갖다 날라야겠다 흐라님 저녁 어디셨습니까 김치사발면이요 아 그게 저녁이였군요 예 아까 여기 재련주개를 76개 만들어놨고 다 만들어 자고있나 얘? 어? 얘 어디갔지? 아그리드로라 뭐해 여기서 얘 왜이래 여기 낀건가 아니 왜 자꾸 나무에 고정 배치되시냐구요 아그리드로라 선생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또 아 나무 부숴버려 나는 상남자식 나무케기 샷건으로 나무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랑티 몸 좀 어떠십니까 어 지금 안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안좋은데 목이 가시네 괜찮으신건가요? 아니 약먹었더니 좀 괜찮긴 한데 목만 좀 괜찮아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저런 목소리면 안좋아지는데 아하 이제 시작인건데 아 진짜요 약 드세요 약 아이고 약은 많이 먹었어요 얻으세요 하이레놀이랑 감기약 이렇게 한 4개인가 있거든요 가래약하고 맞습니다 블랑키님에게 미션 이비인후과 갔다오기 콘라님에게 미션 이비인후과 갔다오기 좀 가 하아이 똥싸개 진짜로 잠깐만 이거를 라비드라 고정을 좀 해야되고 이걸 좀 빼와야겠다 얘네도 아직 옮기지마 얘만 옮겨 아니네 헬거튼도 밤에 돌아다니는구나 저희 만들었습니다 배암목장 거점 어떤거요 오 어딘가요 동쪽 저기 오른쪽 제발 오 바로가 바로가 음 오 엄청나잇다 오 이렇게 하고 오 미션 뭐야 아하 두 분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왜요 블랑키님에게 만원 코나님에게 만원 후원 병원가 제발 오 오 아니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하시고 강제 병원에 묵인하실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은 괜찮아질수도 있고 오늘만 그런걸수도 있잖아요 누가요 코나님 콧구멍이요 저요 예 제 콧구멍 건강합니다 지금 봉 아니 블랑키님 보세요 그래서 코나님이 저도 내일은 괜찮아질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블랑키님은 아니요 코나님은 코에 뿌리는 그 약 디코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소리세요 뿌리는거 집에 있어요 아니요 아 나 아바비스 안해 아바비스 아니어도 되니까 아무튼 뭐든 하세요 일단 깨요 집에 지금 지금 찍어서 올릴 수도 있단께 근데 왜 안씀 아이 약을 먹었잖아요 약 강매 현장 특트 네 가자 병원에 언젠가 가겠죠 하하하하하 진짜 진짜에요 뭐가 진짜에요 진짜 후원 들어왔어요 예 가세요 제발 만원 가 만원 아 그렇군요 하하하 돌 많다 하하하하 즐겁죠 코나님 복지가 정말 좋은 무지랭이 컴퍼니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무가 넘치는구만 집에만 나무가 5,300개야 와우 어마어마하다 펜지온 파편 됐고 느 놓고 또 돌려 저는 이미 미래를 보았습니다 무슨 미래요? 블랑키님의 미래 어떤 미래요? 블랑키님에게 제가 봤을 때는 제 미래는 어떤거죠? 내일 내일 낮에 저 자고 일어나면은 DM 와 있겠군요 봉창님 저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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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썸네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미래를 많이 봤네요 하하하하 안돼 페롤드는 꼭 해야 돼 하하하하 무슨 소리세요 여기도 하하하하 페롤드는 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이크를 잘 안 쓰고 해도 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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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 전 코나님의 미래도 봤습니다 아니요 봉창님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하하하하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아니요 아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고 살아야지 하하하하 미래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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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미래에요 봉창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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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버렸지 뭡니까 오오 어떤 무기입니까 릴리의 창 두아 드디어 릴리의 창이 뭔가요 릴리리야 네? 하하하 릴리야 병원 안가면 주말에 대방호화해요 병원 가셔야겠다 릴리가 애용하던 창 폐를 업신여기는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 하하하 자련된 금속창 팔아요 네 냉장고에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끝은 빛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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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목소리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하하 지금 응급실 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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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는 이렇게 대충 짓다 말았어 또 여기 이 거점이 좋은 점이 저기 동굴 동굴 안에 스킬나무 있어서 저기 자주 캐오면 됩니다 저거 틈날 때마다 배합목장 3개 일반목장 하나 일반목장을 몇개 해야겠어 한쪽에는 밀카오만 갖다 박아놓고 한쪽에는 꼬꼬닥 뭐 한쪽에는 그 천주눈애들 뭐 실키눈 박아도 되고 흠흠 음 이렇게 하고 여기 꾸미고 있으세요 전 집에 무기라인공장 2를 만들겠습니다 예 네 둘 네 여섯 둘 42에 배웠던거 같은데 작업 라인공장이구나 그럼 이건데 이공장인데 안 돼 지역이 그럼 이거 뽀사 뽀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런식으로 넓혀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느려 터졌어 아우 가라 원이 한마리 와 역시 이게 수작업 4의 힘이구만 백날 얘네가 만들어봐야 이거 이속도 못 따라가네 그리고 요거 뿌셔 뿌수고 스피어라인 작업 라인공장 2 스피어라인 재련주계 100개 전자기판 10개네 잠깐만 재련주계 다 어디갔지 바로 만들어버렸나 아 볼만 볼만일로 썼어요 아 볼에다가 오케이 다시 만들어야겠다 갖고와야겠다 길이가 아 길이 되겠다 여기다 이럴거면 다 이쪽으로 아 여기 안되는구나 그러게요 전자기판 근데 아마 저쪽에다 갖다놨을거야 헉 그죠 블랑키님은 내일 병원 가야될 목소리야 역시 여기 이렇게 있어 재련주계 아 저기 삼가쪽 갔다와야겠다 재련주계 뭐야 아그네들아 어디갔어 여기 뒤에 있어요 저기 뭐해 저거 아 진짜 저놈이 재련주계 만들면 엄청 빨리 만든단 말이야 근데 왜 놀아 도대체 얘한테 저 화로가 고정이 안돼 쓰글넘이 몸집이 작고 강한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 맞아요 왜 자꾸 나무에 고정 배치되냐 이말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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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해서 나한테 갖고와봐 어 항 can 이렇게 하면돼요 오 진짜 그지같은go 이게 일반 고정을 해두면 애들이 backstory 처리안주더라고 이게 겹쳐서 그런가 Lei 위치가 별론가? 다 셀고트로 바뀌었다 아 내가 나가서 그렇구나 위치 바꿔봐 이거를 어디갔지? 너무 좁아 터져서 그러나봐 오오오 오오오 아 무거워 무거워 돌 옮겨라 왜 저러냐 쪼 너무 좁은가봐 여기가 좁아 터졌어 지금 언덕이라서 아그니들한테는 이게 좀 거시기한 모양이야 굳이 근데 이 집을 이렇게 지웠어야 될까? 어? 35점이요? 예 저 있는 곳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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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나무 자라나?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건가? 지붕 맨날 끼잖아 애들이 오랜만에 느끼는 킹방감 애들이 맨날 이렇게 껴 등치클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놀랍게도 놀랍게도 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앙에 계단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대체 뭘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이것이 바로 킹방감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게 뭐하는거야?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게 개선된 화로가 여기다 지워놓으니까 큰 애들이 와서 여기다 불을 못 붙여 여기다 치면 안 돼 여기다 치면 안 돼 여기다 치면 안 돼 여기다 치면 안 돼 이래 두고 움직여? 이래 두고 움직여? 부셔 부셔 부시고 여기다 놓고 이거를 되게 하기 좋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겠어 하기 좋을만한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 음 차라리 이놈의 공간이 이게 없는게 나은거 아냐?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나무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가 잠깐만 흠흠흠 흠 여기에 이거 안 지워지나? 되는구만 이러면 이러면 요정도 높게 애들이 아아아 아 옮겨라 얘들아 옮겨다 여기 잠타면 끼겄는데 흠 라켓님 마이크에 자꾸 불이 들어와 있어요 왜죠? 아 진짜요? 예 자꾸 약간 퉁퉁퉁퉁 소리가 계속 아 그러네 뭐 부딪치는 소리가 계속 난다 맞아요 마이크 계속 건드리는 듯한 소리 지금도 나요? 불은 계속 켜져 있네요 예 불이 계속 켜져 있어요 왜..왜지? 뭘로? 와아 블랑키 아마튀어처럼 왜이래 에메튀얼 어 뭐야 얘 왜이래 뭘 왜이래 뭘 왜이래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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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꺼졌다 어 이제 소리가 안 나요 빠지면서 목소리도 작아진 것 같은데? 여기 삼거점에 그 성 막 지어놨던 곳에 근데 나무가 자라나요? 어 성 지은 자리는 모르겠고 그 주변 외곽은 잘하길래 다 설치해놨어요 뭐야 이제는 블랑키 목소리 터지는 소리난다 어 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뭐 근데 터지는 소리 잠깐 났어요 마이크가 공장 난 것이 틀림이 없군 이거 뭐지? 이거 마이크 왜이래 아 근데 여기서 토대 안 짓는게 좋은데 그냥 아 나 한 말도 안하고 있는데 왜 마이크 켜두지 일단 치워봐 일단 모르겠고 치워봐 흠흠 넓은 넓은 곳 바로 여기 일단 한번 치워봐 파 돌려봐 파 돌려봐 아이크니 뜨라 소환 불 지펴봐라 어디가니? 쟤는 뭐 저기서 불을 쏴 미친 불 쏘는 위치가 왜 저래 아 얘는 좀 커서 그런가봐 불 쏘는 거리가 필요해 이렇게 넓어야 되나봐요 어 개방감 너무 좋잖아 어디 뭐야 어디갔어 이래야지 말이야 이건 뭐야 또 야씨 왜 계속 불이 들어와 있지 어떤 필터가 꺼졌거나 그래서 온갖 잡음이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보통 특정 필터가 꺼져 있거나 그러면은 아니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안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켜져 있어요 뭐죠? 왜지? 보통 필터 꺼진 상태로 들어오면 그래 그래서 지금 뭐 마우스 움직이는 소리인지 뭐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봐 쿵쿵쿵쿵 소리예요 다 들림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아 진짜요? 전 필터가 다 꺼져 있는 거야 지금 뭐지? 어 쟤네가 주령 죽여 훔쳐 간다 잠깐만요 에멘 튜어 블랑키 이런 것도 다 끼게 한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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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부족했던 재료가 재련주기에만 35개 부족하네 더해와야겠네 광석이 아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작업 라인 공장 이쪽에 좀 붙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살짝 뛸까? 살짝 뛰자 약간 밸브는 안 맞긴 한데 잠깐만요 뭐야 또 아니 왜 집에서 애들이 빈사가 되지? 뭐 하다가 빈사가 되는 거야 도대체? 어 근데 실촉할 곳이 없는데? 아까 저기 마호도 그렇고 자꾸 어디서 죽어 뭔가 왜왜야? 어째서야? 껴서 밥을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빈사가 되나? 그렇다고 빈사가 되나? 어디 끼는 거지? 대체 여기 여기가 지금 엄청 끼는 거 같애 여기 어딘가가 뭔가 뭐냐면은 저 플로리나가 돌아다니는 곳이 이쪽 라인밖에 없단 말이지 음 애초에 집터를 잘못 지었음이야 응 근데 여기 이사가면은 민족 대이동 해야 돼 여기는 이사가면 안 돼 망치랬다고? 일하다 그런 건가? 모르겄네 거점 업그레이드 거점 업그레이드 뭐해 해서 이제 아무런 그게 없는데 아 근데 플로리나 여러 마리였어가지고 두 마리가 비어있구나 왜 때문이지? 하나는 예고 하나는 내가 누굴 뺐단 말인가? 음 어 얘가 하나 있었네 이거 그냥 넣어버려 넣어버려 다시 전투용 데리고 와 아 얘도 좋은데 뭐야? 어? 아 김진주였지 아 김진주 일단 빼고 이렇게 여기 우리 작업공장 2 지어서 아마 여기 이제 빨리 만들겁니다 음 카본소멸 좀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는 끼지 않고 잘하고 있단 말이지 그 목장은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예 빠른 이동 거점용 펠상자? 근데 그게 지금 3개가 최대잖아 더 안 만들어지잖아요 저거 아이고 제가 알기로 3개가 끝인데 더 되나요 저거? 예 뭐하냐 이거 이런 놈들이 문제야 이거 돈배기 녀석 이거 돈배기 자식 이거 그 구석탱이에 껴가지고 말이야 어? 또 들어간다 저 안으로 만들고 있는건가? 어 만들고 있네 아 일 잘하고 있었네 어흠 딤채는 왜이래 왜 냉장고 안하고 뭐해 이제 여기가 다 죽은 공간이 되어버렸어 이쪽이 흠 흠 흠 흠 흠 음 개방감 이거구만 흐흠 음 좋네 이래앜 끼지 애들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나요 이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보자 지금쯤 이제 3거점에 가면 코란이 다 해놨겠지 나중에 1거점 다 터뜨려 버려야 되나봐 1거점 그치 같은 거 줘봐 개떡 같은 거 지워놨어 아직 하는 중이에요 구나님 토플이 다 죽였죠 누구요? 토플이 토플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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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도롱이 도롱이요?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 도 도롱?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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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이요? 예 기다려 보셈 목장 배치할 인원들 좀 넣어주겠습니다 얘도 넣어야겠다 도로롱 어? 라비는 목장에는 뭐 주는거야? 아 발화기관을 주는구나 얘는 알쟁이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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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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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불피우기 이걸로 해놨구나 내가 지워줄라 그랬는데 발전기 발전기 발전기하고 그 전기 난방기 냉방기 도로롱 집에서 갖고 와야겠다 아무튼 그거 대충 해놓고 레벨업 하러 갑시다 예 코너 님이 지금 레벨업 하러 가야돼 아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관 가져가야되고 아까도 뭐 필요했었더라 음 전자기판 확실히 집에서 깍깍을 안 타고 다니니까 삶이 윤택해졌어 네 확실히 그 버그성 그게 좀 줄더라구요 집안에서 질풍 소리 타면 그 잔상 버그 때문에 너무 극혐이었는데 얘네 왜 여기서 자지? 버그인가? 버그인가 보네 넌 얜 여기서 뭐하는거지? 뭘 조망하고 있니 넌 너 뭐하냐? 역시 지존 빨리 만드는구만 하지만 무겁다 무거워 하지만 나 갈 수 있다 저기까지 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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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ffects 뭐다님 저 신기한 기술 먹었어요 신기한 기술 뭐죠 위력 150짜리 기술 보라색인가요? 네 그럼 어디서 나왔어? 상자? 그 나무 열매 나무 열매 이 뒤에 있는 거? 여기 그 아노비스 석상 아 맞아 맞아 거기도 있지 맞아 이름이 뭐예요? 펠 폭발 펠 폭발? 펠 폭발? 펠 폭발? 네 누구 하나 폭발하는 건가요? 자폭하는 기술 같아요 그 쩐다 그게 맞나? 엄청난 기술이군요 호나님 예 이 발전기 어디다 지워드릴까요? 발전기요? 예 요기 요 라인 어딘가에 애들이 좀 끼지 않을 만한 동선이 아니면 여기다 지을까요? 음 예 좋습니다 펠 폭발 폭발 저거 하나 배워봐도 쫄겠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냥 자폭하는 건가 설마? 이름만 보면 자폭 기술 같은데 그럼 너무 쓰레기인데 아니면 그냥 주변에 폭발을 일으키는 건가? 진짜 폭발에서 없어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 빈산 상태가 된다고 이런 거 이렇게 알록새처럼 터져버리는 건가? 그 기술인 건가? 아 자다가 공부 애들 일어났구만 발전 하나를 넣어야겠다 여기 전기맨 전기맨 보자 전기맨이 나한테 있는 전기맨들 너무 큰데? 아 아 잠깐만 아 이리와 미친 핑피롱 얘는 그냥 고정으로 박아두려고 핑피롱 해두고 그 다음에 어? 아 만들어놓고 왔지 나 집으로 뭐야 갑자기 목재 760개 먹어짐 뭐야 저도 안 움직여져요 갑자기 이 먹재 어디서 난 거야 됐다 나와라 아누비스 응? 뭐야 아 렉이었구나 와 진짜 빨라 언니 한 마리가 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속중에 가지고 저쪽으로 간다 무겁군 안돼 이러고 이동하면 안돼 이번에도 알로아님 오면은 서버 재부팅하고 하면 되겠는데요? 네 네 네 블랑키님은 오늘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또 들고 오셨죠? 오늘은 없는데 빵 아이고 깜짝이야 자 이거 어디다 지을까요? 어떤거요? 그 그 전기 난방기 근데 이거 여기 안 이 사이에 안되나요? 왜 왜 여기 안되지? 여기 안되지? 호루라기 좀 집어넣어보셈 호루라기 어? 안되는데? 근데 굳이 부하기 근처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 여기 바닥에 지어지네 범위만 되면 어 된다 다시 된다 버그였나보다 아 왜 여기 되네요 그래요? 굳 오 멋지다 아 딱 맞아 근데 전기 냉방기도 있는데 음 냉방기 천장이 못 짓나요 아하하 맞지 요새는 시스템 에어컨인데 그러니까요 이것까진 구현이 안됐나보네 시스템 에어컨 4A로 해야되는데 4A 됐고 그 다음에 냉방기 냉방기 이게 범위가 넓어서 아마 여기다가 그냥 마주 보고 지을까요 이렇게? 오 좋아요 멋지다 어휴 이걸 그냥 한 칸 넓혀서 양쪽에 하나하나 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하하 음 멋있어 연구소 같아서 좋아 맞나요? 예 해버렸다 그리고 지금 코나님 여기서 누구 왕따 시키는 거예요? 예예? 하하 침대가 하나가 없는데 하하 일단 제가 임시로 여기 대장침대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아 예 하나가 없었구나 하하 암달하니요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하하 하하 들어봐 도로농이랑 이놈들 어디갔어 아니 저 꼬꼬닥 미친 꼬꼬닥 이거 말이야 어디 알 낳기 싫어가지고 심지어 반짝 낀 녀석인데 씨를 뿌리고 있어 여기다 이리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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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하하 하 하 Anno 하하 하하 꽉 찬다 꽉 차 부울 얘 말고 딴 애 없나요? 얘가 불사라구요 아 불사 안해도 되니까요 여기 낑겨가지고 보기 안좋잖아요 저 밀카오좀 보세요 밀카오요? 어 이제 괜찮아졌다 지들끼리 부비적 난리야 이거 굳이 목장 이거 하나로 해야되는거야 애들이 일을 안해 땅이 이렇게 넓은데 목장을 하나에다 다 때려박아놔가지고 애들을 저 릴리는 뭐해 저거 왜 놀아 다 나중에 팔아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나 하나는 근데 다른것도 이래야 되긴해서 이거 거친느낌에 거대하나 이거 뭡니까 그거 어 저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뽑으세요 뭔데요 아바미스? 아누비스 아바미스는 님 코에다 뿌려야 되는게 아바미스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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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지마세요 걷 좀 해서 질퐁수리 타면 렉 걸린다니까 계속 타고 앉았네 전 안걸리는걸요 곧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걸린적이 없습니다 어디갔지? 안으로있어? 아우 이거 봐 진작 이 집을 바꿔놓으니까 이런 개방감이 아들이다 아들이 아들 아들 아들입니까 예 아들입니다 얘는 왜 자꾸 여기 껴있는거야 얘들이 왜 여기 나가서 끼지? 왜 그러는거지? 왜 여기 자꾸 나오지? 이게 뭐가있나? 이 거점 밖인데 여기 아리다 그래서 방벽을 쳐줘야되나 그럴까 싶기도 하구요 자꾸 나가더라구요 예 여기가 자꾸 끼네 저 나무 나무 밖에 있는건데 상남자특 나무 산탄총으로 패버리기 하하하하 부숴도 다 잘하는데 나무 엄마씨 깜짝이야 차라리 잠깐만 한번 도대체 소대를 그럼 이어 보자 아이고 어차피 저거 시간지난 부서지긴 하는데 어차피 저거 시간지난 부서지긴 하는데 도대체 마셨다 아우씨 범위 왜이래 이거 아우 아니야 간엽식물이나 지어 간엽식물이나 지어 아우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나무가 문제인건가 일단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폐란말이 없네 왜 없지 전기화로를 뭐야 만든다? 전기화로도 뭐 쓸 데가 있나보네 릴린 모르겠네요 목체 구간 때문에 그러는건지 차라리 차라리 목체가 부숴버릴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가 문제가 되는건가 아 그런가 보네 네 됐구요 블랑키님 뭐하고있죠? 저 사냥하고 있어요 레벨링구 레벨링구 레벨링 레벨링 오 됐다 약간 좀 약간 오늘따라 약간 핑이 좀 있네 아주 약간 이거 그냥 서버 자체문제일수도 있어요 일본서버 가져오는거라서 음 음 이게 꼈는데 지금 으악 지금 왜저러냐 여기서 그냥 구석탱으로 들어가서 이거 뒤에서 하네 네 오늘은 아무도 재밌는 이야기가 없냐구요 어? 코난님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요? 예 제가요? 코난의 재밌는 이야기 코난의 재밌는 이야기 와 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코난님의 소개팅 썰이요? 코난님의 소개팅 썰이요? 저.. 소개팅이요? 전 소개팅을 한번대 해본적이 없는데요 자만추쟁이군요 음 전 자만추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게 자만추일줄 알았죠 자만추를 믿지 않는건 뭐지?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음 와라 총알 파는 조랭이말랑떡 나 설마 돈 안들고있나? 아이구 얘기랄 코난님 예 그 3살 연상 본인이 돈 다 낸 그 그분이랑은 얼마나 만난겁니까? 어 만난적이 없고 진짜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그 만나가지고요 카페에서 만났다고요? 예 카페에서 제가 그 옛날에 공부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오셔가지고 오 번호를 여쭤보시더라 오오 말씀드렸죠 왜요? 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한테 번호를 주고 커피를 사주고 그런건가요? 아니요 안 드렸어요 뭐임? 아니요 안 드렸는데 그 다음날인가 그 주에 한번 더 카페를 갔는데요 네 또 계셔가지고 다시 여쭤보시더라구요 아 또 물어봤어? 그니까 그때는 예 아 그때는 번호를 안줬는데 한번 또 만나니까 예 예 또 번호를 달라고 그랬다 예 오오 두번 이트 이트했네 이트 하하하하 예 거절하기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는 줬군요 예 오 그때부터 응 주면 안됐다는걸 네 제가 늦게 생각했죠 그때 주지 말았어야겠는데 그래서 주고나서 어떻게 된겁니까 주고나서 한번 만났으신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사갈때라서 예 집 이렇게 알아보다가 예 어 그 약속을 한 몇분 늦었어요 제가 어허 그래서 그때 커피를 제가 샀죠 어 그래서 차를 한잔하고 헤어졌어요 예 그러고 이제 카톡을 했는데 예 되게 이제 주무시더라구요 음? 하하하하 10시나 11시쯤 되면 주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 마치에요? 아니요 그러고나서 또 또 또 만났 었던거 같은데요 네 자기는 그렇대요 자기는 카톡 을 하는것 보다 오 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는게 더 재밌대요 뭐 뭔 신박한 개소리일까?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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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카톡이 갑자기 다시 오더라구요 어 이사가고 나서 예 예 그러더니만 뭐라고 왔을까요? 밥 좀 사주세요 라고 왔나요? 차라리 그거였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임? 돈 빌려달라고 왔음? 아니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게 차라리 나왔을텐데 뭐야 그럼 뭐라 그런거야? 자기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바퀴벌레 잡아달라고 왔어요?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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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죠? 재밌죠? 하하하하 엄청나네 진짜 신기한 신기한 새끼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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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거면 차라리 전공법으로 다르게 얘기하지 바퀴벌레 잡아달라는 게 뭔 신박한 개잡소리지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댕청맹청한 사람인데 사람을 너무 내가 너무 안일하게 봤나 싶어서 다시 만나봤어요 아니 근데 또 만났어? 그리고 나서? 예예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요 왜 대체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 만나기로 했는데요 예예 분명히 자기가 저녁에 만나자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만 자기가 헬스장을 갔다 와야 돼서 헬스장 갔다가 밤에 만나면 안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죠 네 그렇게 하라 하고 그... 저녁에 밤 밤 되겠지 밤에 만났어? 만났죠 만났는데 이제 제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시켜놓겠다 해서 또 제가 커피를 샀죠 예 그래서 그 만남이 끝이었어요 커피 마시고 끝났어? 예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오던가요? 연락이 왔죠 뭐라고 왔나요? 또 밖에 몰래 잡아달라고 했나요? 제가 그때 한참 러닝을 할 때였는데 뭘 해요? 제가 러닝... 그 한참... 달리기 하고 있었거든요 딥박지를 했군요 예예 예예 한참 운동할때라도 딥러닝 그래서 자기도 헬스를 하니까 네네 운동을 같이 하세요 어? 그래서... 어... 그분 상상에선 코난님과 연애하셨을지도 잘 못 뛴다 저는... 한... 3키로 정도밖에 못 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괜찮대요 자기는 그래서... 같이 아이고 신전바람에 띄었는데요 네 1키로도 못 뛰고서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뭐지 진짜? 그래서 땀을 엄청 흘리면서 1키로 뛸 때쯤에 이제 힘들어서 너무 숨차 하시던 거에요 네 진짜 뭘까 이 사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죠 네 제가 고투데요 밥을 먹대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빨리 먹고 꺼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중국집도 있고 뭐도 있다 거기 가서 밥 대충 먹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싫대요 그래서 진짜 그는 보라인가? 그래서 뭐 먹었어요? 자기 말로는 스테미너에 좋은 쭈꾸비를 먹자 그게 미친놈인데? 진짜 미친놈이죠 그래서 갔어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슬퍼요 가서 쭈꾸비를 먹었는데요 전 심지어 쭈꾸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 맞다 코난님 직업 원숭이 사육 사셨지 그래서 그 쭈꾸미도 코난님이 샀나요? 본인이 이제 가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일어날 때쯤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지갑을 놓고 왔는데 미친놈이야 계산을 해주면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계산하고 받았나요? 계좌이체로? 아뇨 그냥 저는 그 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잘했다 네 그냥 약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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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었네 완전 찐따에다가 그냥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준거야? 아 근데 그게 다 이제 그 섬이 있었어요 아니 초에 바퀴벌레 잡아달랐는데 거기서 다시 만난 게 난 너무 너무 대단한데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뭐가 궁금해? 상 도라이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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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쌤 빡보도 약간 미친놈인데? 비쌤 하지 그렇게 20대떶인가요? 코란은 20대떶? 아니 그렇겠지 올해가 30인데 맞구나 예 하하 다 하하 다 다리나 하나 이년 전인 것 같아 얼마 안 되었죠? 심지어 와 재밌나요? 좀 재밌었나요? 예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 2년 전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니까 28이면은 그 사람 31였지 미친놈들 많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럼요 그럼요 코나님 번호도 따이셨네 이거 말고도 번호 따윈점 굉장히 많은 듯한 음이네요 아니요 뭐지?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이야기에 전문가가 등장해버렸구만 안녕하세요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재부팅 시간입니다 네 저빼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기 있기 없기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질 이야기는 알로아님이 하시면 되겠군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요 재부팅을 하고 싶은데요 네 던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니 오케이 네 보스가 왜 없죠 또 그 세갈래 길에서 길을 잃었어 지금 원래 여기서 한쪽으로 나가면 있는데 어디더라? 여긴가? 아 여기서 왔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오오오오오오 알로아님 저녁 드셨습니까? 네 뭐 드셨습니까? 짜장면에 탕수유 혼자 드셨습니까? 아니요 본밥했어요 혼자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어요 아니 그 1인 세트가 있음 혼자 어디서 먹나요? 회사에서요 아 회사 그 뭐야 사내식당 메뉴가 그거였나요? 네 역시 대기업이다 맛있겠다 좋겠다 알로아님은 그 이후에 뭐 없나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냥 혼자 살 겁니다 맞아요 혼자 사세요 혼자가 좋아 바퀴벌리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아니 진짜 바퀴벌리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진짜 신세야 신세 신박한 새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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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아니 근데 에 뭔가 또라이도 또라이인데 애초에 의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런거 맞아 맞아 그런거 같애 맞아요 모든 그 모든 행동과 그런거에 다 의도가 맘에 들지 않는 의도였어 그래서 저 자마추를 믿지 않아요 이제 아 코난님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요 코난 블랑키 그 다음에 우리 무지랭이 방송 보시는 분들 시참하시는 분들은 다 연애하지 마십시오 어? 저는 이름에서 빠졌는데 아니요 무지랭이 분들 시참하는 분들 다 포함이잖아요 냐 체 정확하게 현재 취직 117명 스위치 30명 전부 다 하하 147명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까지 맞지 연애하지 마시고 결혼만 하세요 하하 그게 더 위험한거 아니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다고 그게 더 위험해 그게 더 위험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다른건 안돼 연애하면 연애한다고 시참안하고 연애한다고 방송 안 봐 돈에 해야되는데 연애한다고 연애 비용으로 다 들어가 그 시찰따구 없이 만약에 연애하는 하고싶다 연애하는데 방송 보고싶다 무조건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내 방송 보고 다 돈에 해 하하 내가 따로 먹고 봐 하하 하하 맞지 맞지 서로 다 다 같이 공유해 커밍아웃 해 만나자 맞아 커밍아웃 해 저 트위치 방송 시참하고 방송 보는 사람이라고 아 그거 진짜 못하겠던데요? 왜 못해! 그걸 어떻게 해! 당님 본인의 취미 이런 그런 것들 다 이제 솔직하게 까발려야죠 부르지 마세요 아 맞다 재부팅이야! 재부팅해야지 재부팅이야 아 맞네 남성 없이 계속 파밍단에 나 지금 눈앞에 코를리스 안 보고 눈 뒤집어졌어 너무 자연스럽게 방송 보면서 그냥 라디오처럼 말하고 있었어 재부팅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 안전한 데서 종료해 주시고요 예 네 쿨 일상 있던 데 지금 이것만 먹자 됐다 밥 먹어줘 서버 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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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랭이끼리 결혼하면 사회봐 준다고요? 뭔 소리라고 앉았어 니들 결혼하는데 내가 사회를 해봐 헐 헐 무지랭이끼리 결혼 헐 그것은 절대 안 될 말이지요 저흰 가족이죠 이제 맞아 맞아 서버 꺼지면 말 좀 해주세요 꺼졌어요 아예 꺼졌음 예 오케이 켰습니다 와 아 예전에 알로아님 썸남 무지랭이 만들기 미션 있지 않았냐고 아니요 있었죠 건방진 지지배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거 환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 알로아님 네 그 일은 있었어 아하하하 응 아하하하 아 근데 저 그 뭐지 어 아시는 분이 그 사주를 보셔서 응 제 사주를 봐줬거든요 응 근데 제가 언제 결혼할지를 대략 알려주셨는데 와 언제입니까 그게 언젠지 아십니까 오 2224년인가요 아 아니요 뭐야 30대 후반 40대 초라 하던데요 오 오 빨리 안 해요 그 정도면 오 그렇구나 어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나이는 맞지 맞지 뭐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한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란 말이죠 으흠 하지만 맨날 회사 집 시착 이거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 망할 알로아 왜요 썸버 껐다 켜달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 막 갑자기 물에 빠지면서 맵 지하에 껴다 이 말이야 으 으 으 제접 제접 아 제접하면 되나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저 저번에 버그 걸렸을 때 제접하니까 바로 풀리던데 이게 뭐 나 저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이거 허허 아 내렸다 타면 올라가진다고? 어 올라가진 제접하면 되는거 맞아요? 제접했는데 여전히 저는 맨 밑에 지하수 속에 지금 헤엄치고 다니는데요 저 헉 전전에서 안나오셨어요? 전전에서 나왔어요 계속 한번 날아보세요 사망 후 리스폰하라고요? 근데 아이템이 주어지나? 아이템은 다른데 젠달려나? 동황의 비행 으음 어머머 왜저래? 안된다 어? 망했다 이제 아예 껴버렸데? 아 물가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런데는 되나? 네 이거 봐 나 지금 맵 밑에.. 어? 저기있다 날 타리러 와봐 호루스야? 호루스가 나를 한심하게 추다 보는데? 안타지고? 어 이거 뭐야? 어 됐다 오케이 해결 해결 아 별누며버그가 다 있어 오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거점 새거 거기가 이제 배합목장이랑 이런거 하는 곳 와우 정전기 레벨링들 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레벨 몇이세요? 42? 36이요 42? 42? 어 어 도감 몇.. 그냥 좀.. 초반 몬스터만 조금만 해도 바로 그냥 레벨 막 오르던데요? 어허 저 몇 마리 안했어? 심지어 간다 릴리의 창 받아라 아들 수행평가 좀 해보셨군요? information 그럼요 아 뭐야 어디갔어 뭐야 아니 비나이트만 한가득이야 이거 고릴레이사 잡았나 창으로 해야돼 두구아 어디갔어 오우샛 뭐야 이 노래 몰라? 20대 초반이면 모를 수 있어 진짜요? 음악 수행평가 국룰이었는데 오솔레미오 이런거 흠 이제 알로아님 차례입니다 싫어요? 블랑캐님 차례입니다 와 좋아요 블랑캐님 최근 연애가 언제죠? 헐 너무 재밌다 어 모르겠어요 31년은 아니죠? 32년인건가? 32인건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는 뭐야 저 저는 넘어가주세요 안돼 아 뭐야 봉탕님이 잘못했다 이거는 사과해 사과하라고 사과해 아픈 사람한테 뭐하시는거에요 대퉁창에 나왔습니다 남자새우깽통 나왔구요 남새 남자 새우깽통 말념심 그래도 그정도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 정도라니 뭔 소리야 나 초판다 다잡았나? 나 초판다 다잡..잠깐만 도강 아 두 마리 남았네 엄마 아우 나 테라스 피워 아 공격력 찍지 말아야되나 진짜로? 패칭 안해주려나? 무게가..무게가 짱이야 진짜 무게가 짱인듯 맞아요 지금부터 찍어도 몇개 못찍긴 하는데 그래 무게찍자 어디갔어 방금 초판다들 다..아 저기있다 얘는 뭐야 어 나 총알 세발밖에 없네 아 간다 릴리의 창 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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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슬프게 들리죠? 알로와 쓰레기 왜요? 릴리야 저도 별로 안해봤어요 어? 별로 안해봤어요 꼬투리 잡혔다 알로와 님 아니요 소개팅 실패 전문가 알로와 님 하하 전문가에서 실패 전문가 됐어 제가 성공 전문가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하하하 그럼 저도 재밌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밌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겁니까? 뭐요? 재밌다 벌써 하하하하 벌써 증거 제가 그 미션이 걸리고 좀 조용히 있었지만요 예예 사실 저는 저번 소개팅에서 영웅 고백일 차임을 당했습니다 예? 어? 하하 하하 애프터 끝나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예 예 제가 상프터를 신청한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예 예 갑자기 제 카톡을 이틀동안 씹더니 예 그 다음에 장문에 장문에 거절 카톡이 왔어요 헉 장문? 장문 오? 한 다섯줄? 여섯줄? 이 사람이 말이 많다는건 말입니다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예예 어떤거죠 선생님? 박사님 알려주세요 도대체 이 남자의 신뢰는 뭔가요 무엇입니까? 거절은 하고싶은데 되게 되게 뭔가 구차한 변명을 그렇지 막 조리조리 얘기하는거 역시 맞아요 맞아요 역시 남자 새우깡통이구만 변명이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사로구만 하하하하 비겁한 변명이었어 하하하하 여기 까분양 엄청 시끄러운데 반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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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분양 컷 이거 잠깐만 하하하하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소개팅을 하면서 몇번 안해보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 음.. 그랬습니다 뭐..뭐야? 너 좋은사람 만나려나 보다 흐흐흐흐흐흐 흠흠흠 이거 뭔가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 상자 아래 뭐냐고 하려다가 아니요 제가! Spiel 아 제가 뭐라고 궁금해 말씀하세요 사람이 부정적이었어 아니요 그래서 소개팅에 회의적이게 됐어요 뭔가 뭔가 저도 옛날에 막 거절을 했었는데 예 그 사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어가지고 뭔가 좀 미안해지고 한층 성장하셨군요 예예 한두 번 본걸로 약간 그렇게 판가름 하기가 좀 그렇다 할까 자만추를 어디서 하냐구요 자만추를 어디서 어떻게 해 바퀴벌레같은 사람 만난대 여기 두 번째 거점에 우리 석탄을 캐고 있는 건가 석탄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아 석탄을 안 옮기는 건가 아 안 옮겼네 여기 그 사람은 바퀴벌레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퀴벌레 얘 또 꼈다 여기 이 천장에 끼는 거 아닐까 맞네 천장에 끼는 거였네 드릴보기? 아뇨 볼카노 아 볼카노 여기 2층에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저도 그래서 이거 만들었을 때 2층 왜 만들었냐 그랬어요 집이니까 거점이니까 맞아요 1층만 있으면 멋 없잖아요 맞아요 감성이 없으시네 현실 집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집이 있어요 오늘 대화가 너무 슬퍼 뭐가 슬퍼 하나도 슬프지 않아 슬퍼 즐거운 대화가 넘친다 그럼요 흐흐흫 흐흫 여기에 그 펠 크기가 천장에 안 닿는 거 같은데도 천장 때문에 못 움직이네요 부수니까 움직이네 아예 없애야겠구나 덩치 큰 애들이나 날탈 이런 애들은 다 못 움직이는 듯 이제 여기가 좀 쾌적해졌어 다 때려 부숴더니 거점마다 집주인들 하나씩 정하자구요 일단 배 한 목장에 코난 배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석탄이랑 구리광석은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는 블랑키 오우 그럼 일 거점 용궁탕 일 거점은 이제 알로하님이 정리 및 이런 것들 일 거점은 이제 공통 거점이니까요 근데 관리는 알로하 그거 아시죠? 뭐 비품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주관리자 써있는 거 주관리자들이십니다 예 저는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참견을 하도록 하지요 예 네 사장이네요 사장 악덕 사장 알로하님 전 이 발언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연애도 불춰드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금속 주괴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애들이 그래서 끼는 건가? 빌어먹을 피아노실이랑 이거 모드로 만들어 놔 가지고 어 피아노실 이거 예쁜데 그쵸 소나님밖에 없어 알로하님이 만든 공간인데 다 뿌셔진다 부수고 있다고요? 다 뿌셔진다고요? 다 뿌셔진다고요? 말려! 블라켓님 말려 제일 가까우면 다 뿌셔다니 와 붕탕님 하지마세요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 뭐 하는 거야 하하하하 당신이 제일 나빠 하하하하 그게 말리는 꼬라지요? 하하하하 당신이 제일 나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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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으시네요 흐흐흐흐흐흐흐 헥 이동 됐다 아니 왜요? 초판다한테 기가스피어를 일곱개째 쓰고 있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그냥 싸게 하는거보다 그냥 센거 한방에 담는게 훨씬 나음 차라리 그게 더 절약적이야 그게 흐흐흐흐흐흐흐흨 오케이! 바로 잡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집이 이상하게 공중정원처럼 됐어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짠짠 짠짠짠짠짠짠 이랜 애들이 안껴 있긴 사람 이랜 애들이 안껴 리모델링 싹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그 주방도 주방도 한번 리모델링 들어가야 돼 호나님이 열심히 꾸몄는 주방 아니 와보시면 왜 주방을 다시 꾸며야 되는지 아실거에요 텃밭이랑 다 3호점으로 옮길까봐요 텃밭을 근데 다 옮기면 옮기는게 낫나? 거기가 더 넓나요? 거 나쁘지 않아 자리는 되서요 그럼 첫번째 거쩌면 뭐해? 이제 무기반만 느는거죠 기본적인 작업 아이템 한번에 옮기는거 R R 누르면 한번에 옮겨집니다 저도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맞아 봉탱님 죽으시면 죽었을때 템 박스 떨구잖아요 네 그럼 그거 한번은 어떻게 X X X란 단축키가 있구나 이게 되게 밑에 조그만하게 적혀있어가지고 맞아 오른쪽에 그 화살표 표시도 돼요 다 누르면 일일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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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가지고 그 수리 작업도 R 누르면 필요한 수리들 다 된대요 오 좋다 아하 재료가 있을 경우에 예예 아하 살짝 앞으로 이동해서 해서 괜히 부쌌다 이거 여기있는거 뭐 나 부숴버렸데 지금 어디갔지 어디갔지 이거다 다시 지워놔 일단 다시 지워놓고 나중에 자리를 싹 바꾸는게 낫겠어 이래라 아그니 드라 어? 하고있는건가? 하고있구나 총알을 사자 어디갔지 펠? 아니다 말떡씨? 맞아요 총알 파는 조랭이 말랑떡 조말떡씨 조말떡 소환 됐어 조말떡 들어갔 조말떡씨 어디계시나요? 본진에 있어요 총알 필요하십니까? 예 총알 없어서 어디 삼고점에 소환해드려요? 오 좋죠 그 목장 있는데가 삼고점입니다 여러분들 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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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힘들어서 이러고 있구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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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삼고점에 소환해놨어요 헷 감사합니다 헷 좋네 아 목장이 이제 깔끔해졌구만 여기도 저걸 만들어놨까? 종 어디갔지 종? 어 여깄다 4컵전념 4컵전념 저 위험한 그림모스 녀석은 처단하겠다 간다아아아아앙앙앙앙 가라 어? 어이구나 어? 총 보고 걸렸다 한 발쐈는데 왜 자꾸 다섯 발씩 장존돼? 창조 창조 총 손해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원래 한 발씩 나가는데 이거? 여덟 발인데 한 발에 다섯 발이 나가가지고 장전이 왕창 되는데? 뭐야 총알 개손해봤어 제작업 해봐야겠다 뭐지 이거 뭔 버그지? 저주? 이 맨 개떡 같은 버그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우와 왜요? 이거구나 당장 해봐 자 신기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신기해 벌써 신기 태칼! 백칼총 백칼? 백칼 고바니? 백칼총 백칼총이 뭐지? 이걸로 하는 거였어 장착해 오 대칼총 우와 어디있어? 아 다 집에 없구나 지금 네 난 블랑키 님밖에 안 보이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 저 펠상인한테 펠 팔고 있어요 펠상인? 네 펠상인 우리 집에 있는 펠상인? 아니요 밖에 있는 펠상인 우리 집에도 있는데 펠판은 홀리몰리 몰리홀리 폴리롤리 폴리롤리 몰리홀리 폴리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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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오시면 구경 못합니다 여러분들 흑 헉 헉 우와 헉 엉?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봤지만 왜 백발래? 왜 백발라가 이거? 백발리요? 백밀? 왜 애만대? 아 얘가 1번이라 헐 지종기였다 아 시간 지나면 없어지네 이거를 다른 펠한테 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을 쏘는데? 어 묻는다! 어! 아 근데 돈베기! 돈베기 돈베기 왜? 돈베기 왼쪽 얼굴을 홀리 돈베기 왜요? 어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게 무슨 미친짓이지? 신기한 그냥 재미용 저거네 어 여긴 안되네 일단 내 샷건이 왜 마탱이 같냐고 아니? 한발 쏘고 장전하면은 다섯발 장전 돼가지고 총알이 창조손해야 지금 보여주세요 뭐지? 어딨는데 코난 여기 앞에요 바로 이 총입니다 어? 어디갔어 주먹 쥐고 계시는데요? 어? 그게 총이에요? 흐하님 여기 밑에 보세요 네 밑에요? 여기요? 네 이거 안보여 이거? 안보이는데요? 이거 안보여?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천장에 이거 안보임? 천장에? 까부니양 안보여 까부니양? 까부니양이 어디있어요? 버거 걸렸나보다 나 제접해 그래요? 지금 나 총알 버거도 그것도 되지 않아 총알 버거도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버그게임 음 이게 스티커 스티커총이에요 스티커총 어 그래요? 스티커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띠부띠부 씨를 쏴요 왜 필요한거죠? 그냥 노는용 어 헐 나중에 패럴드 빵 나오는거 아니에요? 어? 대박 됐다 이제 이거 풀렸다 저거 어 풀렸다 그 다음에 어디있죠 코나님? 저 2호점이요 거기가 3호점이라고 3호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어딨어 오 이제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이 총? 엄청 귀엽다 총 장난감 총같아 저기다 쏘겠습니다 빵 우와 아니 이게 무슨 띠부띠부씨 근데 요거를 얘녀석한테 얼굴에다 쏘면 오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되뇨? 되뇨? 저한테도 돼요? 사람한테도 됩니다 자 블랑케한테 쏴 귀여워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내가 얼굴이 없어졌어 우와 다 여기가 되잖아 멋져 이게 총이 다섯종류인데 그거 마다 그냥 스티커만 다른가봐요 얘는 1번인데 예 저 바지에만 싸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시간 지나면 없어 지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보실? 여기 있어 여기 방금 저 시바스 대가리 여기다 넣어놨어 시바스 대가리요? 오 어허 착용하면 총알 있을걸요? 오 아 이거 내 총인데? 총알 있어? 예 난 코나님이 오히려 이제는 맨손이네 오 이 총이 약간 버그 있나 보다 온천에다 쏴버리기 이거 코나님만 보인다 코나님도 아마 우리한테 보이게 하려면 대접해야 될거에요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왜 그러지? 뭐래 저 총 버그인가 봐요 알성제에 넣을게요 다시 어그가 많구만 빨리 레벨링 가 고 예 야오 뭐 잡지? 나 아까 막 잡담한거 있었던거 같은데 아무튼 일단 가자 추우니까 추운 옷 입었으니까 여기서 바밍한다 오프킹? 음 오프킹? 음 너무 많은데 얘네네 아 이거 죽여버렸다 어이구 너무 낮은데 어허어 죽었어 아이고 아 아 나의 테라스 비얼 아이쿠 어 장수벌레 던져도 와서 살려주실 분 장수벌레 던져 어디지? 장수벌레 그 보수 던져바라는거 같은데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모프링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거 극혐이네 어이 죽여버렸다 안되겠다 와라 릴리의 창 왜 또 저온이야 밤이라 그런가 아 이거 죽여버렸다 뭐야 다시 나왔어 나 죽는다 이거 원래 던전 던전 안해요 안에 있어요 아 갈게요 갈게요 그 거기 살리시고 여기도 좀 살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제가 갈게요 어디 계세요 저 이거 설원 그 설원 보스 탑 있는데 그냥 바로 옆에 설원 보스 탑? 그 텔 타는데 바로 옆에 폐 애호당 맞아요 맞아요 거기 거기 탑 있고 네 그 탑 네 아래 아 그럼 다시 아로아님 보인다 저기 아니 거기 거기 어디 어디 아 추 추 추 추 추 추 뭐하는거야 죽겠네 저 사람도 추운데? 냉기 옷도 안 입고 왔나보다 저 아 입었는데 밤이라 더 추울걸요 내한 금속 아 집으로 가 오 피일로 집에 갔어 아 굿 뭐 이 옷 입어도 춥다 죽을 뻔했어 와 저 그거 입었어요 내한 금속 갑옷 왜요 저 왜요? 피 난다 어 옷 없나? 여기 그냥 내한 갑옷으로 못 버틴 아 그래요? 속옷까지 입어야 됐나보다 속옷도 입었는데 밤에는 안되나봐 아 속옷도 입었어요 어 죽어 죽는다 블랑케 죽는다 블랑케 죽어 아 이거 왜이래 밤이라서 그런가봐 대박 아니 밤에는 설산이 진짜 엄청 춥네 야 불패를 소환하고 다녀야 되나봐 음 싸늘하다 포탈 앞에서 죽고 내가 주워야겠다 몇초 남으셨어요? 10초요 아 짠 이 다음 옷을 입어야 되나봐 이 다음 옷이 근데 거의 마지막이던데 으아 누가 우리 있나요? 아 일로 왜요? 김진주 불러다 힐에 환약이 없어 뭐야 나만 되네 위자 위틱한다 누가 플로리나 소환하더니만 여기여기 얘는 힐 해줍니다 얘는 자기만 힐한다 와라 전체 힐 오 비티칸다 김진주한테 힐 받고 다시 누나 임탁님 조말떡씨 좀 꺼내주세요 조말떡 저기있어요 저쪽거 좀 아니다 나 다시 넣어놨나? 사무좀에 있어요 사무좀 아 아예 꺼내놨어요? 예 조말떡씨 사무좀에서 자고계세요 아 갑니다 잘못이동했어 여기도 얼어 죽겠어 다음 통화를 금방금방 다 쓴다 플로리나 불러 플로리나 힐 혹시 구매한 이름에 미사어구를 추가로 붙여도 됩니까? 구매한 이름에다가 미사어구를 붙여도 되냐구요? 어떤거죠? 그거는 자유입니다 본인들 이미 당첨되신 분들 본인들이 원하는거 제가 붙여드리도록 합니다 미사어구 off 25 내한과 내한과 속옷의 다 입어야 되는거라고? 탁 이렇게 길게 가능 하다니 그럼 그 코난님 공주도 있잖아요 그럼요 품위와 재채와 넘치는 미모 그것이 세련된 공주만의 자신감 응 맞아 나와라 눈이 이쁘지만 표정은 건방지 김진주 눈이 표건 심지어 보유펠 창에는 글씨가 너무 길어서 글씨가 짜부대는구만 여기도 개추워 미쳤나봐 바로 이동해 풀팩 꺼내봐 올라가나? 아우 됐다 아우 호루스 꺼내놓으니까 이제 버티네 호루치 벌어봐 아 된다 이 내한 재련금속과 그 무게 35짜리 방어 180짜리를 입고 속옷까지 입으면 아예 다 버티네요 그때부턴 다 버텨죠 그러네 코난님 씨앗 상자가 따로 있나요? 어 여기 앞에 있어요 아 오케이 느 느 느 느 느 됐다 이제 안심하고 사냥을 할 수가 있겠군 아 이거 죽어버렸네 아 아 살짝 스치고 싶은데 이 녀석들 안되겠구만 릴리의 창 핫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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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랜 릴리 릴리 띠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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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릴리 73%가 이게 안된단 말이네 달콤한 인결기관 무게가 너무 후달려 가죽이 너무 무겁구나 아 진짜 겁나 안잡혀 아니 확률이 안돼 시바가 어디있어 시바? 시바 저 방금 나왔는데 두 마리 드릴까요? 얼음사슴 달리기 왕이다 여자 시바인가요? 남자 시바인가요? 기다려보세요 시바가 무슨 몬스터지? 모르겠어요 저도 시바카로니 저거 얘기한거였어 베비뇽 시로카바네 시바카로니 아이고 둘다 남자여요 됐습니다 언 열쇠가 없네 여기 타고 잡는게 더 빠르다 저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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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카로니 시로카로니 저 시바시바시바요? 아니 시바도 아니고 시박이었어 시박 시박 아 근데 시바카로네가 아니고 시바가 필요한거에요 아 시바요? 그냥 시바가 뭐야? 그냥 시바라는 애가 있더라구요 아 그래요? 몰라요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바라는 애가 있대요 그냥 시바 뭐지? 아 주작 물속성이 시바래요 뭐 만드는데 필요해 그거? 개랑 레비드라랑 합치면 라바드래곤이 나온대요 아 라바드래곤 근데 그렇게 합치면 너무 개손해 아니야? 어차피 좋은게 나올수도 있잖아요 둘다 레벨이 높으니까 그런거 그건 상관없지 않나요? 뭐 그쵸 어제 만들었던 그게 더 좋은거 아니야? 그게 더 싸게 맥히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요 레비드라도 보스잖아 이것저것 해보고싶으세요 괜히 배한목장 만들어줬나 싶기도 하고 벅 하하 흠 주작 있으신분? 주작은 많아 저요 여자 주작 아 근데 먹보예요 아 됐습니다 벅 하하하 저희 사무점에서는 먹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그럴 수가 오늘은 화산보스 잡냐고? 잡을만 할거 같은데? 지금 우리 전부다 40정도 찍으면 될걸요? 음 저 성실함 주작 있어요 저 37이요 성실함 주작 성실함 주작 여기 한마리만 넣어주세요 어디요? 왼쪽부터 1,2,2,3번 아비스고트 빼고 아 아 저기다 넣어주는거지? 감사합니다 데리고가 뭐 만든다고 라바드래곤 라바드래곤도 뭐를 합칠 수 있나? 야아 놀아 라바드래곤이 좋나? 라바드래곤 그냥 최고형 4가 끝인데 벅사님 그 레비드라 좀 주십시오 무슨 레비드라 어? 레비드라 없으세요? 저 보스레비드라 있습니다 예 보스레비드라도 좋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 보스레비드라 혹시 남자인가요? 집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예 뭐 합치려고 그러는거? 라바드래곤 만든다고? 좋은거 만들어 드릴게요 남자입니다 레비드라 오 주십시오 35점에 갖다 주십시오 주작도 필요한가요? 주작이요? 아니요 주작은 여기 블랑케님이 주셨어요 주작은 남여여 있어 여자주작 돌격지휘자 있습니다 어 저 주작도 괜찮더라구요 여기 빈자리에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집에서 인벤정리중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간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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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드래곤 자체는 어디다 쓰는거지? 라바드래곤 자체는 어디다 쓰는거지? 라바드래곤 라바드래곤이랑 불이리를 합치면 제노그리프래요 제노그리프 제노그리프 라바드래곤이랑 불이리 라바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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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까이요? 잠깐만요 저 지금 못 가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초토리?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펠스 못 늘리냐고? 못 늘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초토리 2시 방향이야 초토리 2시 초토리? 사냥할 때 레벨업 시켜야 되는 데코다니 김진주 데리고 가야겠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맞다 호루스 이름 정해야지 아직도 안 정하셨어요 안 정했어요 자 호루스 원하시는 분들 채팅 치시고요 미사 오고 다 붙여도 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채팅 치시면 그걸로 해드릴게요 티가 5 남았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이상한 찌뿌리 뭐 이런 식으로 하샤도 거기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오우 배빈이 형 죽는다 블랑키님 무게 한 2500점 탈걸요 저 지금 2430 2430 2430 무게 찍는 게 짱이야 아무리 봐도 맞어 공격력 찍어봐야 이거 티도 안 나 아우 아우 무거워 애들 무게 체력기력만 찍을거랬어 잡캐로 키웠어 무슨 얼어 죽을 작업 속도를 쳐 찍어가지고 패치해줘 긴급 패치 해달라고 이거 아 죽어버렸네 이 썩을 파이어 샷 파이어 샷 파이어 샷 파이어 샷 아 죽어버렸다 테라방패 테라방패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여기 실태트도 엄청 많다 내려야겠다 이건 얘네로 쏴면 안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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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다 아이고 죽여버렸다 뭐야 이런 미치 아투와 아투와 아 아 아 죽여버렸네 네 테라스 비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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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더 톡 타둑지마 아 어디가 됐구만 아 알이다 저거 뭔가 거대한 알인데 저거 큰데 아아 오 맞네 실록의 거대한 알 그리고 호루스의 이름 마감되었습니다 추첨 추첨 그대로 채팅 치시면 됩니다 멍냥쓰 윗줄 멍냥쓰 디그덕덕덕 단골손님이야 아니 맞아요 원하시는 미사호구도 써주시면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자 아 아 트위치에서 이거 참여하는 사람이 변명 없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좋아 편하게 참여하셔도 됩니다 아 죽어버렸다 누가 오니까 집에 한번 갔다오 모프링 다했나 모프링나 아 91% 실패 네 아 아직 남았네 됐다 아우 너무 커워해 레비드라 보스라서 아 뭐 알이 안 좋아져요 얘 아 알이 나오긴 했어요? 아 아 아 비켜봐 라바드래곤은 있고 라바드라곤하고 아까 뭐라고 합치랑 그랬지? 아 아 이 녀석아 아이 좀 가져가자 에이 떼 떼 떼 떼 떼 아 뭐라고 합치면 아까 제노그리프인가 뭐 나온다 그랬는데 집에 가 부리리 부리리 맞아 부리리 근데 지금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아니 알이 안 가져가시네 나 갖다줘야겠다 왜 이런거지? 등치 커서 안 눌러져서 그런가봐 등치 커서 안 눌러져서 그런가봐 아우 뺐는데도 안 눌러져요 아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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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눌러드리겠습니다 이거봐 아우 뭐야 이거 미사호구가 생각나지 않아요 추천해주세요 미사호구가 생각나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이거 안 주워진다고요? 잠깐만 라바드래곤이 이거 축축한 알이 맞아? 아니요 이건 뭐임 거기에 더 좋은 애가 태어난대요 뭔데 이거 씨바요 아 이게 씨바야 예 아 씨바 뭐 넣을까요 여기다가? 예 넣어주세요 아주 쾌적해 보인다 여기다 씨바를 내는거구나 잠깐만요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나한테 있는 부리리가 여자애야 여자애요? 라바드래곤이 저쪽 거쩌에 있어 호나님도 라바드래곤 하나 있잖아요 저 없어요 아까 있잖아 아까 한마리 아 얘 라바드래곤이구나 건담 1023으로 인하거든요 쟤 라바드래곤 남자 남자애요 남자애요 어 둘다 남자다 그 옵션 뭡니까 라바드래곤 음 돌격지휘자의 억센 유체요 어 그걸로 해야겠다 그럼 그게 너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은데? 완전 전투용인데? 음 그쪽 부리리만 괜찮으면 되겠다 네 부리리 갖다 주겠습니다 예 여잔가요 걔는? 네 어 부리리는 불량배 네 제 불리는 파멸기원인데 뭐가 더 괜찮을까요? 파멸기원 나쁜거 아니에요? 불량배는 그냥 괜찮은건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누구 빼? 도로롱 빼고듬 감사합니다 이제 뭐 제노사이든지 뭔지 나오겠구만 제노그리프 넣어놓고 어우 어 여기 프레임 왜이렇게 떨어져 뭐 부셔놨나본데 이거 아닌가? 어디 주변에 막 부숴놓은거 없는지 잘 봐야돼 저기 일렉판다도 넣어놨네 예 뭐 만들려고 일렉판다 저렇게 둘이 하면 뭐 나오더라 잠깐만 뭐 나올걸요? 맞아 미사오고 추천해주세요 블랑캐님 어떤거요? 그 멍냥스 미사오고 추천해주세요 음 혜리 뭐였죠? 이? 호루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멍냥스 오케이 깔끔하게 정해졌네요 상상도 못한게 나왔네 진짜 상상도 못한게 하하하하 뭐야 집에 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거야 응? 3000개 있다 됐다 이거 누가 스피어 다 만들고 도망갔지 누구야? 알로하다 아니야 저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아닌데 이번엔 진짜 아닌데 이번엔 진짜 아닌데 이번엔 진짜 아닌데 저번엔 그러셨나보네요 저번엔 그러셨나보네요 저번엔 그러셨나보네요 뭐 말을 못하겠다 아 상자가 안 눌러져 미친 불카노 진짜로 아 됐다 갔다 근데 몽탕님 볼카노에요 불카노돈 볼카노돈 하하하 볼 펠지움 팝판이 왠카고 좋대 아우 멜파카 왜이러니 아니 처죽일놈들 지 볼만 만들어서 싹 가져가버리고 다시 안만들어놔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 저는 오늘 접속해서 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거는 만들어놨단 얘기구나 그러면 하하하 그렇네 아흠 어떤 재료가 필요하시죠? 하하하 블랑키님 다 블랑키였어 이거 건방진 블랑키 하하하 나와라 원이 한 마리 아니 지금은 다 저거하고 있어요 돌 돌 근데 다시 충전해놔가지고 맞네 블랑키 안데를 시시각각 외쳐야돼 하하하하 조용하면 나가서 사냥하고 있고 집안살림 거덜내고 있거나 갑자기 말하면은 본인이 어디선가 죽어서 살려달라는 얘기야 하하하하 하하하 맞긴 해 하하하 하하하 흠흠흠 흠흠흠 아 근데 이제 테라스피어도 의미가 없어 울트라스피어 만들어야돼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하하 파본섬유랑 펠지움 팝파 파본섬유도 하나도 없어 블랑키 하하하 파본섬유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 숯이 없어 그 숯 숯 숯 숯으로 만들어도 돼요 숯 만들어놔 숯 만들고 있네 그래서 여기 숯 맞아요 빵islurp 이 숯 사람들은 숯 숯 attend 딩 아그니드라 집에다 놔둬야 겠다 이거 얘 빼고 얘를 얘를 저기 화로에다 고정해놔야겠어 으 뭐야 프레임 떨어져 됐다 어? 날로? 왜 날로에 고정 배치가 됐을까? 아 된건가? 아 됐네 됐네 와 아그니드라 넣어놓으면 막 숯 한 번에 네 개씩 만들어지네 막 폭풍같은 스피드구만 여기서 숯을 만들고 카본 섬유를 쫙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울트라 스피어 양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울트라 스피어 많아야 돼 이제 잡는 애들은 테라 스피어로 때려봐야 막 2, 3%란 말이야 나 이제 테라인데 뭐해 뭐하긴 배아빠지 오늘 맞지? 배합하느라 바쁘지 배합하고 있어 씨바 아 씨바 배합 씨바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알 빠른중이에요 아 됐다 3분 만들어 어우 렛걸려 10분 뒤에 나온대요 원이 한마리 다시 빼서 다시 원이 한마리 여기다가 소환 밥 만들었니 벌써? 와우 아그네 들어오라 불킹이다 불킹이야 완전 숱 더해 나무가 집에 거의 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또 하라고 하고 카본소뮴 만들고 카본소뮴 말고 또 뭐 필요하더라? 잠깐만 재련주계 카본소뮴 펠지움 파편 이건 계속 만들어야 돼 진짜 이놈의 게임 맞지 집에 물이 좀 부족하다 관계가 좀 부족하네 관계 동백이 어디서 뭐해 차코 애들이 아 그러네 집에 여기 있는 밭을 저기다 더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애들이 밭일 하느라고 아 아 역시 팔찌음을 안하는구나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다 옮겨버려 이거 안내 말씀드립니다 라바드래곤 한 마리 태어났습니다 소자수 가서 안 먹은 사람 드세요 라바드래곤 뭐야 어디가 얘 왜그래 아그네 드라 왜그래 배고파? 왜 그러는거야 이 먹이를 이쪽에다가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저 여기 중간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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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끼는구나 여기서도 먹어라 음식을 좀 배분해줘 어우 렉바 어우 폴리쉣 무겁다 간다 이동 이동하고 싶다 으쌰 여기다 내 꿈의 정원을 만들어 꿈의 정원 으허 갈고리 총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아 좀만 더 이동해봐 됐어 아아이 진짜 아아이 정말 이 템 안 주워지는거 진짜 됐다 아 아 여기만 오면 렉이 엄청 걸리네 가다아앙 아아앙 됐다 좀봐 저 아그네들아 일안해 재련 대기중만 뜨고 있을 뿐이야 미친 아그네들아 때문에 저러는구나 저거 이 게임은 저게 실패했어 뭐요? 그 몬스터들을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아 일어나는 그 개떡같은 버그들 맞긴 해 다 됐다 옮겼다 여기다가 안 먹니? 아그네들아 왜 갑자기 얘가 만드는거야 원시화로 말고 개선된 화로 보여줘라 아 드디어 됐다 아 됐다 됐다 후 후 알루아님 뭐하고 있죠 저는 레벨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레벨링? 40 아 지금 40이에요? 네 많이 울렸네 네 열 마리 잡는거 하고 있어요 이제 코라님만 흐흫 흐흫 어 정말 안돼 안돼 전 그냥 집 지키고 있으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예 코라님 그 그 농원만 하고나서 하고 오세요 어 여기 혹시 전기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 전기렌지 전기부엉 말하는거죠? 전기렌지 예 숯이랑 전자기판 갑니다 가요 감사합니다 숯 몇 개 필요했지? 됐고 20개 20개? 전자기판 만들어 나와라 원이 한 마리 됐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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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판 5개 사운드 이거 하고 약간 그렇게 하지 집에서 그 거점용 일하는 애로 등록하는 애들은 크기는 일정하게 다 작은 애들로 그럼 가정으로 축소되는거지 집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런식으로 좀 하지 재련주계 30개 바라기관 5개 30개 5개 무겁군 됐다 집에 바타 안부셨나요? 부시러 봐야됩니다 아까 온게 아니었군요 예 여기다 다 옮겼나요? 옮겼으면 다 붙여버리고 어디요? 집에 있는 그거 부엌은 어디다 설치하나요? 부엌이요? 어 음 여기 근처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밭 다 만들면 예 집에 본집에 있는 그 뭐야 밭 다 부술라고 어 밭도 부수고 저기 냉장고도 부수려고요 지금 부서요? 예? 지금 부서요? 어 벌써요? 아니에요? 예 오케이 예 보자 이상하게 내 펫들 펠들 이름이 다 이상해졌어 음 또 누구 안 지었는데 나 이름 아까 레비드라였나? 지금 저거 하고 있는 당장은 지을게 없겠군요 어 봉탄이 다시 오세요 저 아직 여기 있는데요? 어 오세요 오세요 여기 여기 어머 깜찍이야 미친 왜 클릭이 안돼 됐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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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용봉탕 유튜브에서 들어본 적 있어 어 근데 해왕이야 짱좋아 그 저게 보스라서 아 그 해왕 그대로 물려받은거구나 그런거 같아요 이 해왕이 수속성 애들한테 되게 좋은 조오더라구요 수속성 물속성 대미지 20% 증가 오 드디어 물아이가 태어났다 오 오 잘생겼어요 주작에 그냥 파란색이네 얘는 능력이 관계만 3 관계만 3 끝 그렇군요 얘랑 뭐랑 합치는건가요 이제 어 얘랑요 드리겠습니다 씨바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라바드래곤 어 저기도 뭐 알 나왔다 무슨 알이지 이거? 아 아니구나 나오고 있는거구나 코난 37이야 아 나 금방 울리긴해 난 괜찮아 잠깐만 울리고 어? 아그니드라는 잠을 안자는구나 밤에 헥 에 이건 너무 좋고? 아니 이거 지금 자러 가는건가? 아 자러 가네 빨리 재련중에 갖다 날라 재련중에 없다 무게맨 어디갔어 무게맨 잠깐만요 만들고 카본소면은 조금 만들어놨고 펠지움 파편 펠지움 파편 펠지움 파편 펠지움 파편이 이것이 관계쟁이가 없어가지고 제노그리프 지금 하고있냐구요? 하고있는거 같은데요? 지금 저기 레비드라 있는데가 저거 아냐 아니 저거 뭐야 라바드래곤 있는데가 제노그리프 아냐? 맞을걸요? iri 조건만 하면 할만한건 다했대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코나 님도 자유부인이 되는겁니다 자유? 무리덤 나도 드디어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애들을 하려면은 더 좋은 애들을 잡아야되네 이제 오오 크아 음... 하긴 이집에서 이제 그 농... 밭일만 하는 애들만 다 없어져도 여기서 이제 그 물주는거 관계랑 제작 수작업 이런 애들로만 여기 도배해도 여기가 훨씬 더 작업 라인이 잘 굴러갈거야 여기 밭일하는 놈 때문에 파종 셔틀들 이거 다 딴 데로 보내야돼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집에다가 이제 아누비스들을 양산해서 아누비스 도배하는거지 지금 관계가 부족해 여기 있는 농원을 모두 부수겠다 잠깐만 그럴려면 다시 루나리스 4명으로 부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바꿔주고 부순다 아 또 클릭이 안되는구만 됐다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부수라 그랬더라 냉장고도 다 부숴서 옮기라 그랬죠 이거 옮겨 두셈 블랑키님이 저쪽으로 그 3거점 냉장고랑 요거 요거 이 부엌이랑 다 저쪽으로 옮겨서 다 저쪽으로 옮겨서 이 집을 이 집을 이제 좀 제작용으로 바꿔야겠어 냉장고랑 기본재료 파밍이랑 그러면 여기에 파종 셔틀들을 빼버려 파종쟁이들을 빼 냉장.. 냉장고랑 거기 부엌 냉장고 어디까지일까요 쓰이모기 하나 더 넣고 어디? 어.. 여기요기요기 여기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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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공격 20% 냄비랑 붙도록이요 이렇게 뭐야 이 똥컬러들 뭐야 이거 미쳤나 이거 왜 이 노래가 나오나 했네 이 정도면 되나요 어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 제작 돌려 내가 제작을 돌려놓지 않으면 이게 알로아 블랑키가 다 빼간다 이거 빨리 제작 돌려 네헤이 음식 다 넣어놓을게요 이 부엌도 옮겨주세요 네헤이 이 부엌이랑 여기 성화대도 옮기면은 그쪽 요리도 빨라질 거예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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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저거 블랑키님 쟤를 갖고 오면 전기부엌 오 진짜요? 전기부엌 눈사람 안 찍었나? 전기부엌이 어딨어? 여기 있다 저희 옆에다가 지워요? 예 여기 있다 응? 눈사람 어디다 지워드릴까요? 눈사람이요? 안 거슬리고 안 끼는 데다가 놓는 게 제일 좋아 어 이거 프레임 개떨어지는데 뭐지? 어 됐다 이런 데다 지을까요? 예예 좋아요 아 뭐 뭐야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어 아 아 밀가루 만드는 건 갖다 놨구나 예 와 감사합니다 네 그 화로 성화대도 이쪽 성화대도 여기다 만들어 여기다 어느 사람 옆에다 예 이 집이 완전히 이제 그냥 내실 다지는 집이 돼버렸네 금속주개가 없다 금속주개? 예 감사합니다 네 어우 여기 프레임 왜 떨어지는거지? 이거 배합중인거 맞아? 여기 부리리가 지금 딴 데 있나 본데 예 밥먹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부리리 불 지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일하다 또 갈거에요 이거 암흑 거대알들 다 태워놨다 이거 뭐야 깨어보세요 일어나 어 이게 제노그리프인데요? 어 역시 돌격지휘자랑 억센육체 다 있다 나이스 응 제노그리프 이제 케이크가 없다 어디로 들어갔냐? 우선 이거 알 좀 가져가주세요 저 버그때면 알이 안 가져가줘요 알? 예 여기요 그럼 알 클릭 나도 안되던데요? 그래요? 아 된다 한개 더 있는데 어? 하나 더 있다고? 예 아 그러네? 아 이게 나온거구나 예 잠깐만요 저 굶주림의 중상인데요 저 씨바 누구요?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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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로네 온천에 있어 이거 다 씨바알이에요? 이거 이거 거대한알? 예 아 씨바 씨바구나 예 한 마리씩 드릴려고 이게 바로 제노그리프 오 우와 이거 뭐야 생긴거 왜이래 오 간지 터져 얘는 약간 이세계 몬스터가 아닌데? 오 저도 탈 수 있어요? 제노그리프 탑승되는거와스트인데요? 오 제노그리프 탑승하면 어둠속성 공격이 강화된다 얘도 날탈이네 오 날탈이면 안되는데 왜요? 왜요? 신속에서 신속 없는거 이거 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네 그러네요 체감이 들겠네 근데 이 제노그리프 다음이 제트래곤이래요 바로 제트래곤으로 넘어가는게 날탈은 더 날 것 같아 그전이 제노그리프구나 제트래곤 응 그냥 제트래곤 탈 근데 제트래곤은 배합이 아닐걸요? 제트래곤 자체를 잡아야돼 아 잡아야돼요? 제트래곤이 보스래요 보스 최종보스? 아뇨 그냥 보스류 아 보스 얘는 전투용으로는 어떤가? 제노그리프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노그리프는 아예 그냥 작업용이 아니네 작업은 아예 없네 제노그리프 이름 바꾸자구요? 안 돼 블랑키 가라 안 돼 블랑키 안 돼 오케이 나 데리고 다니던 애들 까먹었다 어딨지? 아 여깄지? 겨울 눈은 이쁘지만 표정은 건방진 김진주 원희 한 마리 안 돼 블랑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쓰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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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헬스피어에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재련주계가 부족하다 재련주계 고! 뭐야 그 만톤 숫 다 어디갔어 아.. 넣어놨어요 오 여기다가요? 집에 숫이 없는데요? 없지?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200개 있어요 도둑이야 나와라 안돼 블랑키 아 이거 전투용으로 쓰면 된다고? 계속 만들어야 돼 이거 아.. 돌려놓고 이 집에.. 지금 보자 이 집에 필요 없는 친구들 운반이 있어서 이건 냅둬도 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응 너 방금 파종 아.. 파종이 저거구나 파종 할게 없으니까 롤라엘 레벨 몇이죠? 저.. 41 좋다 41, 43, 블랑키님 몇이죠? 43 43 저 40.. 어.. 몇이야 어디야? 43 코나님만 올리면 되겠다 47 뭐야? 지금 시무기하고 실비하고 지금 알 만들고 있는거야? 예 이건 무슨 알이에요? 오.. 비슷하게 생긴거 나오는데요? 실비아랑 비슷하게 생긴거 저거 아니야? 어? 죽었어 패스키 나오는거 아니야? 패스키? 아니요 패스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길티였나면 그런거였는데 길티 혼자 또 배앞에 보고 이제 신났네 이것만 하다니? 나와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이한먹 이한먹 멍냥스 실티아가 나온대요 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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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고 보자 이놈자식 알로아 여깄네 이놈자식 뭐하는거지 여기서? 모프링 잡아요 드디어 잡혔다 나와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흠 뭐야 어? 어? 누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봉탕님이었어 성공이긴 합니다 성공이긴 합니다 됐다 비싼 테라스피어다 어 근데 여기 큐를리스상 거기 있나요? 네 저기 옆에가 우리 저 두번째 거점이구나 옮기면 저기 가가지고 재련주계나 좀 옮겨놓을까? 이거 왜? 공중정원인데 집 옮겨 옮겨옮 아이고 죽었다 또 죽었어? 아니 아니요 제 페리 죽여버렸어요 채연주기 잡아야 되는데요 이 누구 또 꼈네 여기 아이고 이우이 흐 어 너무 쎄 오 어 아 근데 여기가 좀 여기가 어 올라오지네 뭐야 이거 어 아니네 이건 부셔 음 네 실례가 안된다면 저기 주작이 있는 곳에 가서 알 좀 꺼내와 주실 수 있을까요 주작이요? 어디요? 오 세번째 배아목장이요 제가 알이 안두어지고 범죄에 걸려서요 아하 알을 누군가께서 들어줘야돼 저 알만 안가져와줘요 왜지 왜지 모르겠어 이상한 버거다 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 집은 습격을 받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것이죠 여기 공복이 많아야네 이쪽으로 밥 먹으러 가네 밥 충분하겠지? 응 충분해 어우 렉 와이 렉 와이 렉 와이 렉 와이 렉 렉 이것도 왜그런가 딱히 문제없지 한번씩 둘러봐야돼 주변에 렉을 유발하는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바쁘게 나와라 안되블랑키 오우! 안돼! 이거 봐, 울트라스피어 17개 혼자 만들고 있잖아, 이거 봐 수상적 다 했어 지금 울트라스피어 몇 개 있습니까, 블랑키님? 저 지금... 지금 10개 있어요 거짓말 100개지, 100개! 그동안 우리 집에 재련주개 다 어디갔어, 이거? 아니, 다 잡는데 써갖고 잡는데 이미 썼어, 울트라스피어를? 네 나 지금 손 부들부들 거리면서 울트라스피어를 거의 못 던지고 있는데, 지금 어쩐지 집에 재련주개가 틈만 나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석탄 지대 한 두세 군데 알아갖고 제가 케놨어요 아니, 내가 바닥에 떨고 넣은 재련주개도 다 가져갔잖아 제련주개는 싹쓸어가 가면서 계속 없어지대 아니, 가져가란 말도 안 했는데 가져갔어 울트라스피어로 대체 뭘 잡고 돌아다니는 거야? 안돼, 블랑키 세상에 뭐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도둑놈 어떻게 알았지? 사무실에 비품을 다 빼가고, 이거 주머니가 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네 아, 그렇네 주머니가 커서 그렇네, 이거 기본 한 40대 애들을 지금 잡고 돌아다녔단 얘긴데, 지금 이거 어쩐지 재련주개가 계속 없어져 오, 마호 신속이다 마호로는 뭐, 뭐 없나? 어, 그 렉이 걸려? 한번 재접해야 되나? 모포링 다 잡았다나? 어, 한 번에 남았다 어, 한 번에 남았다 야, 멀리서 본, 본진에 딱 탈탈는데 스피어 시작때 앞에 서 있는 거야, 울란키 하하하하 딱 걸렸어 모자 때문에 잘 보여 하하하 블랑키님 이제 석탄이랑 재련주개 재련주개 1000개 될 때까지 하하하하 뭐라고요? 1000개 될 때까지 이거 재련주개 제가 그래서 200개 걸어놨어요 하하하 봉인해야겠어 뭐야 이거 빼비뇽 안돼 내 테라스피어 헉 잡았지롱 이씨게 되네 헤헤 근데 이제는 스피어가 없다 맞다 맞다 전설스피어는 또 펠주개가 들어가잖아 펠주개는 뭐야 도대체 뭘로 만들어 맞아요 흑혐 게임 진짜 펠지움 플러스 재련주개 예상합니다 그건 지금 이미 울트라스피어를 그렇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재련주개에 펠지움을 넣어서 재련을 또 시키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런건가? 아니면 광석에 펠지움 흑혐 딸이 아이씨 안돼 뭐야 알로아님 이거 잡았군요 어 또 뭐야 맞습니다 여기 실키누 심지어 2분 전에 잡았어 아주 이지 피지 레몬 스퀘이지 했죠 하하 그렇군요 뭐야 빙피롱도 누가 잡았다 샤일드 누가 잡았다 샤일드 제가 잡았어요 레벨팔레가 막 고스런하고 있네 잠깐만 전설은 금속 4개랑 펠지움 2개가 들어간다고요? 펠지움 파편 2개 금속 광석 4개? 맞네 오히려 거기는 또 속탄이 안 들어가네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재련이 오히려 더 극혐이야 그럼 씨 마지막 배려인가? 금속 엄청 캐러 당겨야겠네 금속 그 금속 주개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제기랄 우리 금속 거 좀 없애버렸더니 이제 금속이 필요하네 그 제가 교회가서 계속 캐울게요 뭐야 내 거야 야 수수와스 테라스피어만 던져요 수수와스 테라스피어만 던져요 수수 튕겨나가 튜팅하고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니까요 왜지? 몬스터모자 여기 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별로 안나옴 마구 잡고 싶은데 다시 광석 시대가 돼버렸네 오프링은 다 잡았고 여기 광석장만 아 거기에 카본 카본 섬유 3개에 시멘트 5개 수수는 필요하겠네 으 그게 계속 필요하겠네 그게 혐오다 그게 혐오야 뭐 했다고 열한시야 이거 헉 시간 순삭 당했다 몹이 없어 여기 너무 좁아 여기 다음 설사는 너무 쎄 맞아요 여기 저 쿠를리스상 있네 어? 어디? 여기 밑에 오호 쿠를리스상 또 있네 여기 간다 여기 두개나 있었군요 쿠를리스상 오늘 다시 한번 전륙맨 보스 트라이 한번에 가야죠 예 이제는 좀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몰라 헐 이쪽 바깥쪽으로 가서 한번 보면은 두개 있어요 두개 바깥쪽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풀쪽에 하나 풀쪽에 하나 있고 알을 못 먹어 버려 빵 입속에 두 아니 베비뇽 죽여버렸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가 베비뇽을 죽였다 아 왜 튕겨나가는거야 힐을 덜 빼서 그런가 아닌데 아 아아 됐다 베비뇽 끝났고 뭐야 어디갔어? 뭐 한마디 있었는데 여기 흠흠 흠흠 나와라 안돼 블랑키 안돼 흠 흠 조용하면 무조건 불러야돼 흠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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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스피어 만드는 체류가 극혐이네 맨날 아 왜이래 빙오 이 녀석 응 전설이라도 잡기 확률이 10에서 15%라고? 와 진짜 토 나와 어 아우 왜이래 이거 아우 진짜 확률이 됐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음 음 흠 전설스피어 배웠다릉 오우 전기화로 엥? 전기화로가 있어야 펠금속주계를 이걸로 재련하네 아아 뭐야 검을 만들 수 있는데? 뭐야 왜이래 오우 검 지금 뭐 샷건 쏘는 바닥에 검은 왜 이제 만듦 좋은 검인가 보죠 깜짝이 갑자기 타 deck 갑자기 역행하는데 전기화로도 지워야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전기화로를 저기 두 번째 거점에 지워야겠네 저기서 제작해야 되니까 전기화로 재료가 전기화로 내 눈이 이상한건가 전기화로를 배웠는데 변기화로가 왜 안보이지? 안배웠나? 안배웠군요 이건 초기화를 못하네 건 못찍었다 전기화로 전자기판 10개에 폴리머 5개 다 가져가야되 근데 잠깐만 근데 거미 확실히 딜이 세긴 하겠지 뭐 뭐야 알 어디다 넣어 알상자 여기있구나 갑자기 주워온 실록의 거대한 알 집어넣어버려 왜요? 응? 어 뭐야? 아 얘가 실티야? 오 오 쟤는 약간 수속성용이네 예 멋지군요 아 이제 가야겠다 달리기왕이래 오 달리기왕 좋네 니가 달려서 뭐하겠니 말 넘심 말 넘심 날지도 못하는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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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 43레벨 제약만드면 스탯 초기화 만들어진다 근데 스탯 초기화하면 버그때문에 쿨릿상 날라간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하고싶은데 하고싶은데 잠깐만 재련주계 50개 카본섬유 20개 전자기판 10개 폴리머 10개 헉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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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어 죽을뻔했다 나와라 원이 한마리 맵 켜봐 블랑키 어디갔어 범사해 블랑키 저기 주작보스 잡는다 혼자 저기 잡아내 잡아내 다 숨 놓으시게 아니 아니 쿨릿상 버그 안걸리게 못하나 방법 없나요 저거는 이런게 빨리 핫픽스 해줘야지 왜 안해주는거야 그래야 스탯 초기화를 하지 된건가 이거 만들었고 이걸로 요거 이거 몇개? 10개 10개 아이고 아파오 헉! 죽었구나 죽었다 네 아니 마호 38렙 울트라 던져도 안잡혀요 아 아 아 아 이거 왜 욕심을 부리십니까 엇보다 엇보야 엇보라니 엇보라니 엇보엉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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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 아 재련주개 50개 폴리머 9개 폴리머 챙기고 재련주개 몇개? 50개? 50개 카본소묘 20개 아 아 잠깐만 이거 20개 그 다음에 아 뭐하는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50개 무게가 애매하구만 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 됐다 이거를 요거점에 가서 건설한다 잠깐만 그럼 전설스피어를 만드는데 이제 재련주개가 필요없는건가? 잠깐만 여기 발전기 있나? 이 거점에 발전기 있나요? 어디요? 여기 세번 두번째? 두번째는 모르겠는데 발전기 지워놨던거 2층에다 지워놨던거 같은데 아닌가? 뒤혼 빠빔빤빰 빠밤 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 빰 빰 빰 전기충전 안되어있을것 같은데 저 위에 전력있음이네 근데 어 렉 뭐야 프레임 뭐야 프레임 왜이래 여기도 72개나 있네 그러네 펠금속죽에 금속광석에 펠지움파편 그럼 펠지움..잠깐만 이러면 효율이 떨어져 펠지움파편 이걸 부수고 저기다 다시 져야되나? 본짐에다가? 그게 낫건데 차라리 에레이씨 괜히 옮겼네 금속광석을 실어다 나르는게 낫지 나머지 재료가 다 저기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제부터 금속광석은 면만하면 다 본집으로 가져오면 될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지으면 되겠다 이거 부숴 필요없고 이거 앞에인가? 살짝 떼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 여기에다가 이 아그니드라를 고정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울트라스피어 다 낭비하고 다니고 이거 아주 그냥 낭비라뇨 에프 연타하지 마시고 에프 에프 에이브 두개 훔쳤다 아 이제 이거 있으면은 펠상자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는데요 맞아요 만들어라 아누비스 도망가 가지고 튀어 안 돼 연타해 거점 레벨 20 최대치래는 게 끝 아 아 20이 최대에요 아 거점발랩 거점발랩이다 거점발랩이야 이제 전설숲이요 팔금속주계가 5개 위치를 바꿔야겠다 얘 땜에 저쪽 방향으로 해야겠는데 차라리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저 무기공장을 완전 뒤덮어버리고 있어 얘가 이쪽 공간이구만 여 공간이 죽어있구만 여기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다 해야겠어 전설스피어는 최대한 다 쟁여놔야겠다 쟁여놓고 나중에 후반에 다 때려잡아야겠네 바로 위치도 좀 바꿔야되고 호란 레벨업 했나요? 예 37이에요 아니 레벨업 그대로인데요 그대로라고요? 레벨이 그대로신데 어 곧있으면 38이에요 집 밖에 안나갔었군요 아직 나갔다 왔는데요 음 음 누구야 이거 테라스피어 또 안먹어 안먹는다고 님드샘 나 테라스피어 안먹어 F연타 그만하고 먹으라고 뭐니 한마리가 도와줄것이야 머니 한마리가 도와줄것이야 일단 이거를 이걸 뽀사 아 쉣 못 움직인다 또 그 다음에 아 뭐야 어디가 아 미친 화면에 꼈어 아 비켜 이거 치워 이거 실티야 좀 치워봐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이거를 앞쪽으로 이동 그 다음에 더 끝에다 설치하자 자리가 좀 필요하니까 옮겨 이쯤이면 되겠지 아 블랑키 저기 스킬나무 캐러 갔다 아니요 저 석탄 석탄 캐러 왔어요 당황했다 계속 검사해 맵 켜가지고 여기다 고정해놓고 다 옮겨야 되겠어 다 빼서 아 뭐야 이거 알 세 개 들어있는데 이거 평범한 알 이거 알 두 개 세 개 숨겨놨냐 아 아직도 무거워 이 상자를 옮겨야되는데 나 이 금속상자 찍었나? 안 찍었네 굳이 이거 아니어도 되잖아 아 여기 아 여기 어디갔어 이동 아유 실패 이동 하고 와 이것도 부족해 이쯤 여기다가 여기다가 컨테이너는 좀 그러니까 요정도 왜 부족해 일단 많이 큰거 필요없어 됐다 요정도 해두고 아그니드라를 다시 배꼬와서 화로에다 고정하고 집에 전기도 저거 부족하다 저거 저거 전기해야겠다 전기충전기 고정 배꼽 고정해놓고 오 이거 부족하셔도 되요 uan 이거 열어도 돼요? 예 뭔데 뭐가 나올까 시 시 보 어 이거는 좀 이따가 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만들 수 있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펠금속 줄게 펠진 파편 시멘트 틈날 때마다 잠깐만 틈날 때마다 이거 두 개 부활해가지고 네 킨비나 틈날 때마다 시멘트랑 그 카본 섬유들도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본 섬유 카본 섬유는 석탄으로 만들지 마시고 수수로 만드세요 수수로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그 자리 옮겨 놨거든요 화로들 본 집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그니드라가 좁아가지고 못 만들어서 원래 그 우리 알 만들던 곳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펠금속 주게는 쓰지 말고 아까워 아까워 아 얘야 얘가 설산 탑보스야 안 돼 블랑키가 하하하 응? 이 제노 그리프? 아니지 않아요? 설산 탑보스 그 빙천마인가 뭔가 하던데 아 빙천마야? 어우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 얼음.. 얼음말 있어요 얼음말 빙천마 이름만 들어도 강대해 보인다 이름만 들어도 강대해 보인다 형 제접 한번 해 쟁천마는 필드에 있는 보스래요 제노 그리프가 탑보스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후반 콘텐츠다 이제 진짜? 진짜 발전했다 발전했어 어 뭐야 테라 갈고리 총도 있네 45 아 이게 생기는구나 아 거미 너무 궁금했지만 아 거미 너무 궁금했지만 참아 보갔어 네 코나님 아직 37이에요 38이에요 38이래 38이래 음 음 음 나와라 총알 파는 조랭이 말랑떡 말떡씨 말떡씨 사냥보다 교배를 더 재밌어 하시네요 왜냐면 교미의 왕이기 때문이죠 이그니들아 어디 갔냐 이거 배고파서 갔나 왜 여기서 쟤는 중이냐 너 아 다시 가네 아 다시 가는구만 여기마저도 끼면 이 모든 2층을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헉 됐군 극한의 효율로만 이루어진 우리 집 티아노도 사라지고 남은게 없어 남은게 없어 모드가 없어 우리 집 모드 갬성이 없어 갬성 타령하신 거 치고는 그렇게 갬성 넘치지 않던데 집이 아니 완성 안됐어요 맞아요 꾸밀시간도 안좋고 맨날 레벨링하라 그러지 교미하라 그러지 꾸밀시간이 어딨나 우리 레벨링은 어제부터 했다고요 꾸밀시간이 어딨나 됐다 좋아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해 어 봉타님 응 코나님이랑 알로아님은 어딨어 아 알로아님이랑 볼랑키님이랑 어 석탄 캐고 있어요 왜 안 열려 코나님은 어딨어 저요 저 레벨링하러 왔죠 굿 저리가 어우 드디어 됐다 다행인거는 펠 펠주괴 펠주괴는 그래도 좀 만들만해 재료 자체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 그냥 근데 그 스피어가 시멘트랑 카본소멸가 많이 들어가서 시멘트에 돌이 엄청 들어가 시멘트가 빡센데 돌 미친듯이 들어갑니다 돌 3000개 있어도 그냥 다 녹아버려요 남는 펫 이름이요 일단 이 다섯마리는 됐구요 이제 앞으로 새로 먹는 애들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 근데 이거 약간 텔탈 때 프레임 드랍 막 렉 걸리던 거 재접하니까 괜찮아지네요 음 지금 직구석에서 이름을 지어줄만한 친구가 음 지어줄만한 친구가 신속달리기와 딱히 없어 지금은 어 암시장 상인 암시장 상인 이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가겠습니다 암시장 상인 어떻게 생겼냐면요 나와라 암시장 상인 아무도 안 갖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죠? 암시장 상인 개쩌는데 누구랑 닮았다 누구랑 닮았다고요?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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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시장 상인의 주인공은 암시장 상인입니다 나와 거래하겠나 나와 거래하겠나 나와 거래하겠나 우니마루 어디갔어 여기있다 나와 거래하겠나 우니마루에게 물건을 팔아치운다 흔하고 우니마루씨 여깄다 나도 팔아야지 다 팔아 세트하면 다 팔아버려 냉장고 밖으로 나오면 푸주칼 죽일 뻔했네 40 찍었나요? 예? 40 찍었어요? 다 해갑니다 척추 측만증은 왜 나한테 있는거야 부정타 팔아 왜 파세요 걔를 하니원에 데려다주도 모자를 파네 하니원에 데려다주를 당장 팔아버려 음... 팔아 팔아 헤로롱 다 팔아 됐다 됐다 헬주개도 됐구요 이게 다 찍으면은 안되네 암... 그... 다 못찍네 기술을 아 그래요? 네 지금 해보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되게 후회중이에요 지금 세잘데기 없는거 찍지 말걸 마지막에 못찍는구나 검을 배우고 싶었는데 내 검 어... 그... 뭐야 금석쪽에 어디갔어 금속광석 금속광석도 이제 부족어구나 흠흠흠 아... 불카노 안 꺼져 아우씨 아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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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우우우우 좋아 아 기술서 맞어 기술서를 얻으면 되는구나 던전 돌아가지구 던전 돌면 마지막에 그 상자 두개에서 기술서 나오니까 맞네 맞네 그런 방법이 활 화살 다 이제 어디 쳐박아놔야겠다 어 렉걸려 다시 렉걸리네 뭐야 이거 배양모자는 왜 만들어놓은거야 이거 제꺼에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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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저기 창고에 들어있는 저 수류탄 들 다 다 파괴해 아아 맞어 맞어 저 망할 수류탄 들 누가 이거 저 냉각 수류탄 들 10개나 만들어놨어 하하 누구인가 써보지도 못했어 다 팩이야 이거 이거 잘못하면 아이템 파괴돼 써보지도 못했다고 물 마시 곰이 농땡이를 치고 있습니다 뭐야 왜 안 돼 아아 맞네 아아 맞네 좋네 이 게임은 내한 속옷과 그 방열 속옷을 동시에 입을 수 있군요 그럼요 오 오 오 오 오 하지만 체력 증가를 먹으면 1900 오 백몇 올려주긴 하네 같이 입자 그냥 조금 모종 선생님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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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내 눈에는 검이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맨손으로 바닥 패고 있는데요 모기버그야 검이다 검 오 뭐야 거 엄청 길어 장검 장검 너무 구린데요? 공격력 525네 이 릴리의 창보다 좋아 공격력은 안 쓰세요 블랑키님? 안 써요 그냥 봉탕님 쓰리려고 만든 건데 컴 맞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접을 좀 해줘야 돼 여기에 왕관까지 쓰면 완벽하구만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난 코나님만 지금 맵에 안 보여 알로아님만 저기 있네 죽어 죽어 나 죽어 죽음 부활하러 갑니다 저 그 감사합니다 왜 빨개 벗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빨개 벗고 있어요 왕의 위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투하 12초 9초 8초 7초 6초 어 어 볼페르누도 온다 2초 3초 2초 보셨습니까 네 도대체 죽는거 아니 저건 아누비스의 기술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 감사합니까 와 여기 애들 세다 여기 가서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조용히 광석 캐고 있었는데 눈앞에 광석 있어가지고 불페르누도 39짜리 테라스피어 던져도 11%야 와 미쳤어 랩 높은 애들은 그냥 전설로 잡아야되나봐요 그니까 최소 그 울트라스피어 이제 던질 시기가 오긴 하나봐 꽃에서 도망쳐야됐어 아씨 얼음사슴 이게 엄청 캐나야겠다 그쵸 주개가 엄청 부족해요 금속광석 진짜 왕창 캐야됨 세라칸 교회 한번 갔다올까 한테 내 테라스피어 제가 상자 하나 만들어 놨거든 오 아 왜 등곱도 없는지 이렇게 랜이 빡차있어 아 망할 알로아 잡으러 왔다 내 테라스피어 다 녹네 알로아 잡으러 왔다가 반대가 된거 같네 아 맞네 칼리러 왔다 속마음이 나왔어요 흠흠 아씨 와 진짜 확률 아 하지만 이미 스피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녀석 잡아야 해 이게 말이 돼 와 이거 무슨 전설법 잡는 것도 아니고 테라스피어 다 썼네 와 망했다 얘한테 10개 던진거야 15개 던진거야? 너도 아까 마오 38렙한테 그러다가 못잡았어 이럴거면 처음부터 울트라들 던질걸 아 뜨거워 이제와서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와 아니 이거 버그다 버그 버그? 진짜 안 잡혀 잡혔다 와 호나님 무슨 요리 할까요? 우리가 다 됐어요 케이크 하나요? 케이크? 어 네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만? 두 개? 예 네 하나만 어 아 만들 수 있는 만큼 어 두 개 감사합니다 네 오 부하 완료됐다 릴리의 창 쓰실 분 릴리의 창 릴리의 창 옵션은 아니고 그냥 온 이빨 근데 창은 에이밍이 너무 어렵던데 오버워치 출신이 말이죠 그것도 못하나? 광물은 얘기가 다릅니다 집에 금속광석이랑 팔지온 파편이 부족하구만 오오 나 이제 스피어 좀 만들어 나 이제 스피어가 울트라 열려둘 개가 끝이야 호나님 실티아 나왔어요 실티아 어 가지시면 돼요 오오 제노 그리프도 나왔어요 어 가지시면 돼요 와아 제노 그리프도 열어두면 괜찮음 오오 제노 그리프 107이야 그거 도감 번 오오 설산 탑보스 오오 고장님 제노 그리프를 죽이면 폐 금속 주개와 카본 섬유가 나와요 죽였어요? 아니요 내가 보스라서 계속 못 죽여 아 보스구나 그렇구나 스피어 거기 또 화로 어디갔어? 저쪽 옮겨놨어요 저쪽 자료를 좀 보자 차라리 전설 스피어 만드는게 또 난 아 근데 펠지온 파편이랑 더 들어가는구나 일단은 테라를 좀 만들자 아껴 써야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 아껴 쓰지 엠병할 거 이거 틈만 남아가지고 울트라 스페어 만들고 도망가가지고 이놈들이 이거 아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유일하게 집안 비품 걱정하는 사람이고 코난 밖에 없어 아직도 말이죠 테라스피어를 이제 처음 만들어 봤대 오오C 테라스피어 졸업하는 과정인데 지금 오늘 썸네일이요? 오늘 썸네일 궤도 불랑키냐구요? 하하하하 하하 집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썬도구 따위로는 이게 집이 유지가 안되네 차일드를 소환해야 할 때가 온건가 어? 저쪽 집에서 일 잘하고 계시는데 전기 없어 그건 다른 놈 아 전기가 없어서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어 됐다 엄청 안 찬다 하하하하하하하 어디가 얘 어디가는 거야 얘 얘 어디가 피로롱 피로롱이 몇이더라 3 차일드가 3 피로롱으로 배치할까요? 일렉판다 몇이지? 일렉판다 2 3 일렉판다도 3? 3 똑같네 그럼 전력맨이 4 아니야? 맞아요 대박 빨리 차 역시 전력 4는 진짜 엄청 많이 차더라구 코난 어딨는거야 도대체 어디가 혼자 사냥하고 있는거지? 저요? 여기 루나리스 있는 곳이요 아 왼쪽 밑에 잘 오르나요? 도감작하면 금방금방 올라 오 대박 어 사고 있는데 네 38이에요 올리모 저거 어디서 만드는거지? 나 저거 배웠는데 테라 방패 작업공장 라인 2에서 그럼 저건 아직 안되네 어? 저거 만들었어요 어? 그러네 작업공장 라인 2면 이거구나 여기구나 여기 시멘트 만드는데 여기구나 홀트 언제 혼자 만들어놨어 또? 아 저 너무너무 잘 죽어갖고 빨리 방패를 업그레이드 도둑이야 도둑 우리 회사 도둑이야 도둑 우리 회사 거덜랜다 거덜랜 도둑 아니 근데 지금 석탄은 막 한정기 집 캐오고 그렇다구요 나 기가방패로 바꿀래 누가 아니 기가도 아니야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저도 메가방팬데요 저도 메가방팬데요 기가도 아니에요 저 메가방패에요 나 기가방패로 바꿀래 나도 기가방패로 바꿀래 기가방패를 두개 만들자 지금 재련 재련 중에도 놔두긴 해야된다 소리 때문에 갖고 와야겠다 나도 만들게 펠지움이 없어 같은 회사사람들인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게 나서야 근데 곧 아 블랑키님 테라방패 한번만 올려주세요 테라로 바꿀래요 테라방패 재료 많이 들어감 만드지 마셈 어 펠지움 옆에 100개에 추래요 펠지움 100개 나도 지금 기가방패 쓰고 있는데 기가방패 써야돼 알았어요 나도 기가방패 만들게요 나도 기가방패 만들게요 테라방패 블랑키님 누가 보자 누굴수나 넣어놓고 아니 괜찮아 테라방패는 6칸인가 쉴드 칸 쉴드 칸 여섯 칸 아 칸이 있어요 어울림멀리 아 위에 파란색 그 먼저 까이는게 방패 칸이요 아니 그럼 방패를 왜 끼고 있는거야 지금 알았다 1045라고 되어있는데 1045요? 네 뭐가 1045요? 네 메가방패 260 이거 말하는건가? 네 기가방패가 540이네 두 배야 두 배 천이네 천 대박 10칸이란 소리야 저거 45 테라 만드는게 낫겠네 뭔소리 하는거야 아이씨 안 나와오시네 지금 펠지움 파편 스피어 만드는데도 없어가지고 난리바가진데 에헴 펠지움 파편에 주개지옥이다 주개지옥 아니 아까 그 레비드라 어쨌습니까? 레비드라요? 보스 레비드라 그 아 그 아니요 35점에 있어요 안쓰나요 이제? 예 제스 드릴까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있어요 어? 뭐야 시바는 왜 여기있음 시바들은 뭐하는거야 물 뿌리는거야? 예 아아 아 집에 펠지움 파편에다가도 관계 높은 애들 뿌려나 해놔야돼 저 관계가 시바가 3이구나 여기요 어? 네 레비드라가 시장도 다시 드릴까요? 아뇨 아뇨 괜찮습니다 예 점심식사 눈치껏 짜장면 통일할때 혼자 고급 요리시키는 굴세원 그러니까 점심식사 눈치껏 짜장면 통일하는데 불랑키만 갑자기 여기서 저는 짬뽕이 먹고싶어요 아냐 짬뽕도 아니야 할보채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씨바 배치하는거 낭비야 데려가자 각자 전 주변 시선에 굴하지 않는다고요 어여 좀 굴하세요 하하하하 조금만 굴하셔도 될거 같아요 하하핰 거기 있는 관계들은 조금 낮춰져 관계를 자 시무기 드릴게요 거기다가 여기 이 시바들 둘을 여기다 배치해야 펠지음 파편이 빨리 될거야 내 시바들 다 데려가셨네 여기서 물뿌리기 하고 있음 두 마리만 있으면 돼 여기다가 이제 시바를 몇 마리나 만드는 거야 여기 이제 진짜 찌뿌리가 왔습니다 총상인 총알상인? 와라 총알파는 누구 대신 소환해? 찌뿌리 대신해 총알파는 조랭이 말랑떡 얘네를 고정 배치해두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화염 저항 반지사 갑시다 다들 저거 입으세요 불과 못 돈 많이 넣어놨어요 제가 돈 저한테도 있으면 이리 오세요 예 넣어드려 감사합니다 137원밖에 없었거든요 20만원 제가 넣어놨는데 어디요? 본집에 본집 본집이요? 본집 중앙 오른쪽 상자에요 화염 여기서 한약 있는데 여기서 혹시 그 배합노예 하신거 교미노예 하신거에요? 그런거 같아요 다들 불옷 입으시고 우리 그 전룡면 잡으러 갑시다 이제 녹여버릴 수 있을겁니다 저기 왼쪽에 영원한 불꽃동지탑 산탄총 산탄총 어디갔어? 총상인님 그 다음에 사막보스는 좀 쎄다 그랬나? 보스탑이 우리가 지금 두개밖에 안했잖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여우 위에 다섯개구나 갑시다 저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돈 여기 넣어둘게요 영원한 불꽃동지탑 영원한 그 다음 불꽃동지 내가 보스가 뭐였지? 용의 전기구나? 그러면? 용의 전기 그렇다면? 음 음 그냥 원이 한마리로 싸워야겠다 가장 늦게 오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늦게 오는 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진짜 불이익을 주도록 하죠. 맨날 안 줬죠? 바로 달려가.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제발 좋은 음식 좀 가져가세요. 아, 맞네. 거기 음식들이 있잖아. 저 좀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양념에 버린 저... 야, 야. 뭐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어요. 양념에 버린... 아니, 아니요.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어요. 뭘 한 거지? 영양일 절에 버렸어. 양념이 버렸어.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맛있다. 누가 다 들고 와서, 맛있다. 누가 다 들고. 좋습니다. 네. 이 검은 뭐에 다 쓰는 거야, 이거? 저 써볼래요. 으 으 도션이 너무 구림 거미 누가 총알 낭비해 아 블라이 아야 총알 블렌드 초아 500발 가지고 있지 또 3338 무슨 쪽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서 펌프 식사 펌프 센터 총인데 이 다음이 이제 그냥 빠발 총에 아 5 아 그러면 좀 뭐 기다렸다가 해야 4 발 총이 45 그 다음이 다시 그 다음이 로켓 발사기 49 헉 으 뭐야 뭔가 좀 학살한다 또 아 아 갑시다 예 어 나 음식 주 셈 예 저도 아 양념에 버린 아 절인 절인 버섯 나눠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아 아 아 이거 실령 사슴도 뭐가 실령 사슴이 또 저거 올려 줘 양 사슴 5 5 아 근데 버프가 하나밖에 안되네 아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요 아 따라서 가져가세요 실령 먹으실 요 에프 여기다가 되신 분들은 에프 한번 누르시구요 예 예 어 봉탁 님 버그 걸려서 봉탁 님이 무한 장전 하는 걸로 들려요 어 제가 저만 한 명 없게 보이나요 스킵 아 저 못 들어갔어요 버려 버려 그냥 잡아 일단 트라이 일단 트라이 근데 저 보스 안보이는데 나도 안보이는데 어 버그인가 둘 다 안보이는데 어 버그다 버그 다행히 우리 어떻게 나가 그러면 아마 우리 스포 다행이다 휴 부활시켜 아니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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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기는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마세요 하지말라고 하지말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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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이 장전이 안돼 하지말라니요 어 총도 안쌌죠 뭔보고 하영 알로아이씨 죽어 에 하영아 알로아이씨 하영아 알로아이씨 하영아 하영아 먼저가서 주우세요 이거 예 오 고운 고운 가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오셔도 꼭 가방검사 태вор다니 제가 안 들어가서 버그 가 걸린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근데 이 송안의 다른 플레이어가 전체적의하고 있어 조용 조용 dolphins 씨 소아 금 열쇠도 있구나 매열 옷이 없어 이거 하나 입으세요 갖다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저 열대 지방 민속 의상 씨 근데 그거 잠깐 하기엔 좋아요 아 입을 때가 있다니께 맞다 하죠 이게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다니 어 안 덥네 이거만 입고 와도 그러니까요 다 쓸 때가 있단게 롱 잘 죽었을 때 잘 썼어요 매번 이게 내꺼구나 이게 내꺼야? 이게 내꺼네 어머니아 저 소리 좀 하고 갈게요 네 이거 하고 저 여기랑 신령사슴만 날라갔어 내가 원래 무기가 펌프싱산탄총 하나밖에 없었나? 아 검을 아까 줘버렸지? 네 다시 드릴까요? 주세요 네 짜잔 저도 유황 160개 방금 캤어요 유황은 필요 없는 거 같아 근데 유황 탄약 만들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탄약 우리가 다 사가지고 필요가 없어 사는 게 제일 빠른 거 같아요 갑시다 이번엔 진짜 눌러야지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어 코난님 들어왔나? 네 들어왔어 마지막에 아오키오키 스페이스바 길게 누르기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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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적토중 어 이거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는데 이거 피피피피피피피 와 샷건 데미지 미친데 들어간다 오 주변 저 광역기 피하고 아 우리 거구나 저 상대 거랑 저희 거랑 구분이 안 돼서 저도요 그러니까 저거 좀 바꿔서 구분되게 해줘야 되는데 딜리리아 딜 뭐야? 난 또 딜리리아 딜리리아 잘한다 어우 이거 엄청 때려 샷건 얼굴에다 막 때렸더니 있어 전류맨 돌아와 원희 한 마리 오우 오 죽었다 핑피룡 핑피룡 와 이거 맞았어 사람 살려 들어와 나가 아 근데 물은 쓰면 여카운터란 말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라 맞 전류맨 겨울 우와 아파 오 피하고 피하고 아우 실드 깨졌어 딜 충분해 저거 죽었다 저거 제 트래곤 임신은 뭐야 저거 죽었는데 적토죠 누구 건지 뭐야 매직 키드 마술이 누가 지금 질풍을 소환했네 들어가 들어가 얼굴에다가 샷건 미친듯이 봤더니 계속 따라와 저거 봐 미친듯이 나한테만 따라와 불러 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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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파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저 포조 나가 플라킹이 어디있지 아 그냥 죽었어 어 진짜요 아니 테라방패 끼면 뭐하냐구 아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또 맞으셔서 아 그런거구나 아예 죽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 클리어는 될 것 같은데 호루라기 호루라기 오산성북 저쪽도 적어둬 죽었다 가라원이 한마리 가라핑 필요한 것 너 밖에 없다 하이브리트 전기차 와 아니 보스가 스킬을 몇개나 쓰는거 아 10만 남았다 돌아원이 한마리 들어와 핑피롱 다시 가라 원이 한마리 고 가라 가라 질풍수리 됐다 쉴드 찬다 이게 쉴드 깨지면 쉴드 찰 때까지 다시 도망다니면 돼 아하 아아 쟤 돌아봤다 쟤 돌아봤으면 죽어요 아 와 애들 피가 없어 어 피가 없는데 뛰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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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한마리 따라다니는구나 아 내꺼구나 내꺼 원이 한마리꺼다 이거 빨간색이요 네 오우 원이 한마리 죽었다 아 이런 제길슨 나와라 겨울 어 에이미 안맞아 어 에이미 안맞아 아우 아 아프라 이거 뭐야 번거렸어요 저 왜요 못먹어 템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데 그 죽었을 때 기어 다니잖아요 네 그 이동 속도에서 안 퍼져나고 템 다 껴 있는 걸로 waar 왜 그렇지 다잡았다 다잡았어 으으으으 나만 가지고 지랄이다 으아아아악 오우 아파 오우 방어구 깨졌다 이 바닥 뭐야 이거 누구거야 진짜 봉상님한테만 난리네 자꾸들어 머리통 다 때려서 그럼 아 신이인어 들어와 알아 질 룰나리스 나와라 멍냥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 이 한몫 멍냥스 7천 남았다 7천 컷 오우 지존 빡세고 만유 아파서 빡세다 아파서 심하자 어디가 출고야 아 캐니가 아픈 블랑캐는 어딨나 혼자서만 테라 방패 만들었던 그 사람 어디갔나 샷건 삼백발 들고 그 사람 어디갔냐 이 말이야 아 어디갔나 진짜로 어디갔나 아 이제 부지들랑캐 그만해 랑캐 랑캐 블랑캐 어디갔나 에이치피 좀 찍어 여기서 뭐하는거야 블랑캐 블랑캐님 심사 딸피야 몰라 여기있어 지금 어 여기 마호있다 마호 아 니가 잡으면 뭐가 좋은거지 뭐 줬어 뭐 주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헉 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스가 마호를 쓰러뜨렸다 아 아 어 뭐야 무정마호다 무정마호 또 시작이야 죽었다 죽었다 아 파이린 한번 잡고 가라고 파이린 어 쪽에 있는거 블랑캐 어디갔어 집에있어요 우울해 침으로 간거 봐 아 아 이거 이거 멍냥스 스킬이구나 미쳤다 블랑캐님은 아이고 어떻게 되는거지 토벌완료됨으로 떠있나요 아닐거 같은데 이 탑에 토벌완료라고 떠있는지만 보면 될거 같은데 저번에 일렉판다 안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잡으셨잖아요 아 다음에 한번 더 와야겠구만 그래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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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잡았었네 이거 이거 탑을 잡아도 뭐 주는게 없으니까 이게 좀 그렇다 뭐 템을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치만 좀 주고 그게 치워 음... 펠지원 파펀 또 엄청 보석하네 고대 기술 포인트? 고대 기술 포인트가 필요가 없어요 고대 기술 포인트는 써도 남아 오히려 지금까지 다 썼는데 저 하나 빼고 오히려 그냥 포인트...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원인 한 마리 이거 바로 치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떨군 다음에 딴 걸로 채우고 예 그러고 다시 죽어도 돼요 바닥에 있는 걸로 무친 꼼수 미쳤다 원인 한 마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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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한 마리 만들어라 짱 빨라 고맙다 뭐야 펠지원 파편이 이렇게나 부족한데 아무도 안 돌려놓다니 알로하 헉 야 알로하님이 이집 담당인데 지금 달려가 달려가 다른 관계쟁이들 빼 루미카이트 따위가 지금 본배기도 빼 누구를 집에 놔두지? 누구를 집에 놔두지? 음... 어? 프로스카노가 있었구나 얘는 저기다 갖다 놔야겠네 일단 여기다 놓고 시바 하나 왜 아... 뭐야 온천에 있는 건가? 얘 왜 공복이야? 여기 왜 혼자 천하대장군에 껴가지고 뭐해? 헉 바로 여기다 고정 얘도 다시 들어 너도 여기다 고정이다 헉 쿠롤리스상 이제 8레벨이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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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개수가 올라가는구나 어? 으음... 이러면 더 빨라지겠네 다음은 사막보스 잡아야 된다고? 자경단의 탑 바로 가볼까요? 어디요? 사막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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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사막보스는 뭔지도 몰라서 지금 몰라서 사막보스 탑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음... 걔는 뭘... 뭐일연가 상성이? 사막보스 데스스팅 아 보스 그 근처에 있는 짭보스도 좀 잡아도 될 듯 아 사막 탑보스 호루스래요 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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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루스면 그냥 불 아니에요? 그냥 불 물 물 들고 레비드라가 캐리 할 수 있는 곳이구만 일단 준비되신 분들은 그... 거시기 그... 거시기 그... 사막 탑 자경단의 탑 입구로 오십시오 자경단의 탑 자경단의 탑 블랑캠님 저 샷건 50발만 잠깐만요 천발 사올게요 천발이나요? 플렉스 한다 플렉스 어차피 쓸거니까 오케이 나와라 레비드라 보여줘 너의 힘 간다 하이드롬 펌프 미쳤다 아 나 추워 추워 내 안감보드로 바꿔 미쳤다 뒤지게 세잖아 이거 잠깐만 저 방어구 좀 고치고 올게요 레비드라 녀석 주작한테 맞아봐야 피도 한다는구만 상어구를 상어구를 누굴 데려가잖아 물 물 물? 물 관련 레비드라 시바 어음 또 뭐가 있지 물이 레벨이 다 낮은 애들 밖에 없 안되겠다 낮은 애들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응? 보스전에서 낮은 애들을 키운다고? 하하하하 예 인생은 실전 널 데려가겠다 자고있는 썬도그들 머리통 터뜨려 버려야겠다 나와라 컴 나와라 컴 진짜 낮아 레비드라 시바 씰티아 씨무기 헉 뭐야 씨무기도 있네 씨무기도 근근 전투용으로 괜찮던데 스킬들이 다 전투용으로 쓸만해 잡았다 펭킹 펭 여기 어? 잠깐만요 여기? 오케이 F 한번씩 누르시구요 예 에헤이 가자 과연 이번 보스는 뭐지? 오 오 오 이거 너무 강해 보이시는데요 옆에 어디서 많이 본 자경단 자경단의 탑이라서 얘가 자경단 대장인가 봐 아 멋지다 대박 공탁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디서 많이 보신 얼굴이 뭐야 부자다 플렉스 한다 플렉스 강인도 한탄총 백천발이 있습니까? 하하 하하 호루스다 우와 멋지다 불스킬 엄청 얘 임페르노 이런 거 쓸 건데 바닥 막 터지는 거 날아다니나 설마? 우와 멋있다 설마 날면서 공격하나? 딱 봐 아 오 맞네 가라 적토조 나와라 내 길이야 나와라 내 길이야 나와라 내 길이야 나와라 내 길이야 제트래곤 임시 하하 와 딱대다 아 얼굴이구나 바닥 조심 우와 우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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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제트래곤 임시 죽는다 조심해 아니 이 자식 어디 숨어가지고 자꾸 때리기 힘들게 이러고 있는 거야 뭐 모은다 우와 또 샤 공주기 나와라 닐리리야 오 많이 헌방했다 이거 맞으면 죽어 나와라 씨바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인생은 실존이야 5레벨 아우 어 뭐야 레비드라 죽었어 아 재기랄 이건 너무 재기랄 이제 아휴 닐리리야 니가 가라 아 레비드라 죽으면 안 됐는데 가라 원이 한 마리 와 죽을 뻔했다 나 풀터 와 릴리리야 죽는다 돌아와 이게 하늘 보다가 바닥에 안 보이네 날아두겠지 조심해 안보아 와 얘 이것도 써 나 1렉 판다 어 죽을 뻔 어 1렉 판다 세다 와 1렉 판다 진짜 세다 피 엄청 까지다 바닥 바닥 들어와 아아 또 나야 또 나한테 그러는거야 또 돌진 봉황의 돌진 어디갔어 혼자 났다 얘 아니었고 어 하얀 맞으면 안돼 와 돌아와 돌아와 나 죽겠다 이거 우와 죽었다 아이씨 아 너무 근거리 딜을 하고 있었어 아 노경씨 죽었다 신이에노 사망 오 신이에노 죽었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꼈다 여기 꼈어 이제 오히려 좋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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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걸 안 맞아야 돼 이게 한방이야 루나리스 죽어요 반피 반피 어 블랑키님 죽었다 적 터져 들어 왜 또 나야? 왜 또 나야? 동왕의 돌진! 릴리리아 죽는다! 오우 나와라! 매치키트 마수리 어 이건 뭐야 무슨 나와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멍냥쓰 누가 멍냥쓰고 누가 보스인지 모르겠어 똑같은 기술서 누구야 누구 느서 느서 으어 원기옥 미친 뭐야 저거 아니 샷건으로 좀만 쏘면 난리바가지야 어 뜨거워 왜 나 뜨거워? 불 붙었어 불 불이야 불이야 불 불이야 불 그러면 어그로가 끌리는 것 같아요 폭태를 딱 하면은 아 미친 이래서 이래서 김진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힐이 필요하다 나와라 안 돼 블랑키 안 돼 안 돼 아 뭐야 이거 호루라기잖아 나 호루라기 쪽에 어디갔음 아 뭐야 호루라기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나 호루라기 때리고 있었어 프레임 개떨어져 제가 알라디디디디디 감사합니다 프레임 왜이래 어우 니리리리야 죽었다 어떡해 우리 잠깐만 잠깐만 알라디디디디디디디디디 지금 지금을 잘 버텨야돼 돌진했다 저 구석으로 나 죽은거 같은데 아니 저 부활이 될거 같은데 버그 때문에 어 코난 죽는다 내가 살았어 근데 죽었어 아니 나 걸어다니는 좀비야 나 걸어다니는 좀비야 뭐 코난 죽었다 아이고 호루라기 내가 어그로 끌어볼게 프레임 엄청 떨어져 살려 살려 기야 기회야 책임세다 책임세 착임세 상호사비다 알라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원유 한마리 기술이었구나 이거 어차피 가도 못들어가죠 모르겠어 레이저 밈 쏜다 레이저 밈 쏜다 뭐야 호루나기 기술이야 이거 뭐야 누구 기술이야 우리 전력맹 기술이다 이건 아 원이 한 마리 기술인데 내가 자꾸 적금 건 줄 알고 캔슬해 아 미친 진짜 원기 형 이거 아프다 침 깨졌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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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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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력맹거야? 우리 전력맹꺼레 미친 아az 키토마술이 죽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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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꺼야 내 핵 거야 할만한데 한 분 남았는데 할만해 할만해 충분히 돼 돼 돼 죽지만 않으면 돼 돌진 돌진 우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이고 빔 아 나 죽었다 아 나 이거 우리건지 몰랐어 코난 부활 잠시만요 블랑킹 안죽고 시간만 잘 끄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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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르락이야 호르락이야 돌아봐 됐다 됐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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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닥이야 뭐야 이거 누구 바닥이야 아 프레임 떨어지는거 미치겠네 특히 약점 공격을 하면은 얘가 더 난리야 저 끝에 있어 저 끝에 동양의 돌진 저 회오리 쏘고 무조건 돌진해 바닥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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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팔천 어 브레스 브레스 헤드를 올려야 돼 헤드 이게 코난이 딜이 안나오는구나 코난 본체 딜이 잘 안나오네 레벨때문에 돌진 저 끝에 됐다 마무리 게틀린 마무리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샷건 딱 잡으니까 샷건 깨졌어 4발이다 죽었어 한 명씩 낙오자가 있네요 쿨이 은근 기네 이러면 우리 탑 4개 깼어요 이제 마지막 최종 설산보스 하나 남았음 우울한 사람 두 명 있어요 근데 우리 레벨 높아져가지고 그 뭐야 센거 오면은 그 쉬워질거야 걔네는 제련주계랑 폴리머가 없어서 수리가 안돼 그리고 싸우다보니까 프레임 개떨어지는데 이거 나만 일어나? 프레임이 미친듯이 떨어지던데 제련주계가 필요합니다 제련주계 맨 들어와 다 맨 들어와 제련주계 오우 프레임 떨어지는거 극혐이네 갑자기 왜이러지 프레임 저하에 원인이 있는 곳이네 옮겨라 니네가 금속광석 300개 갖고왔어요 오우 굿굿 몇개 오우 요 거점에도 몇개 남은건가 36개 140개 99 여기도 금속광석 한 150개 정도 있네 여기도 설산보스는 엄청 빡세다구요? 이거보다 더 전설 잡고 가야겠다 아닌데 킥만 했는데 음 홀리모도 만들어야 되네 홀리모도 만들어야 되네 아니 뭐 거의 하루바루 하루받고 그렇게 살아 네 그래요 재료들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하본섬 레비드라 살려야겠다 오우 프레임 프레임 20까지 떨어져 다들 정상 프레임 잘 나오나요? 네 저는 잘 나와요 뭐지? 왜그러지? 이거 만들고 있어서 그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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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두개가 동시에 되는거야 지금? 아 볼카노가 하는건가? 하는건 워낙 서버렉이구나 알수없는 프레임 드랍이 너무 많다 으으 소리에 소리 소리 흠흠 혼자 하는 사람은 보통 세 번째 탑부터 잘 안 한다고? 아 빡세서요? 그런가봐요 그립다 바닥에다가 얘를 버려놓고 다른 애를 데리고 들어온 다음 주소 칼부알 칼부알 미쳤다 저 체력이 멀티라고 늘어나는게 아니라 그냥 고정인가 보네 아 그럼 혼자 엄청 그럼 너무 빡센데 혼자 못하는데? 흐흫 아우 저거 안주서지는거 봐 오늘 썸네일은 뭘로 갈까요? 괴도블랑키 응 괴도블랑키인가요? 좋은거 같아요 괴도블랑키는 어떤 느낌으로 해야되죠? 괴도블랑키 음 괴도블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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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괴도블랑키 천사소년 네티처럼 가면을 씌우자 음 음 앨로 아코난 어딨죠? 저 2호선에요 1호선 다 여깄네 네 1호선 왜요? 와 테라 방패가 생겼어 여기 오 감사합니다 항상 바꿔껴 기가 방패 딱 하루만 사용해 네티 천사소년 네티로 가자 왕 천사소년 블랑키로 제가 석탄 2,000개 키워왔어요 와 긴 머리 높이 붙고 풍선 타고 나르는 그 모양으로 좋다 천사소년 네티 안 보신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저 보지는 않았는데 보긴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무슨 만한지 아는데 안 봤던 거 같은데 여기 너무 애기들이라 그런가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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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그 블랑키님 캐릭터를 그 느낌으로 꾸미면 되겠는데 혹시 혹시 네 네 어떤가요? 눈머리 목적 혹시 아까 슬피아의 안장을 누가 가져가셨구나 난 안 먹은 난 아니야 정사님 아니고 알로아님 아니면 블랑키님 정 아니에요 진짜 또 괴도키도야 블랑키 블랑키 아까 만드는 거 도와주더니만 가져가셨군요 블랑키 아니 가져갔어 리얼로 아니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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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을 눌러버렸어요 그럼 말을 했어요 집에?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아니 가져가 놓고 말을 안해 아니 말을 해야지 그러면 뭐야 진짜 그럼 말을 안해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맞아 말은 왜 안하는 거야 이게 이게 버릇이 버릇이 됐나봐요 애플을 눌러버려 진짜 전사소녀 내 티네 전사소녀 랑키 이건 내 티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인데요 그냥 더던놈이지 아니 아까 분명히 만드는 거 도와주시길래요 감사하다 했는데 뭔가 그 마가 떴거든요 실티야 있지도 않은데 일티가 안장만 가져갔어 아 나 진짜 여태 몰랐네 이걸 내가 몰랐네 네 저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는 거 어떻게 나나요 잠시만요 실티야 예 예 어디있는데 코라님 어디있는데 코라님 아 저 위에 있구나 예 갑니다 가자 실티야 뭐야 이게 아 뭐야 날다리야 그 와중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헐 귀여워 달리기왕이라서 개빠름 하하하하 좋네 아 근데 좀 나는 모양새가 되게 지정 귀엽다 예 아 달리기왕이구나 그거 팔랑팔랑거려 귀여워 하하하하 예 스스로 이거 먹어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냥수도 버려질 때가 곧 되는데 어 버거 벌써요? 애들 왜 이렇게 배고파하지 집에 지금 농장을 농장을 다 없애놨어 밀만 2천개 있음 자자자자 가서 가져와 밥 좀 가져와 이것 좀 애들도 굶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아 다 사무좀에 있는 밥을 좀 나눠줘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느려 터진 놈이 하고 앉았어 너가 해 너는 너는 이거 해 작업이 없구나 숱 만들어라 됐고 됐나 이제 슬슬 음 정리하죠 이제 예 아 근데 이 렉이 왜 걸리는거지 중간중간 한번씩 막 프레임이 후아악 하고 떨어지는데 음 짤렸냐고요 아니요 파도님 지금 팽킹으로서 어디선가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우리의 삼거점 뭐야 누가 백랑이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 어? 백랑이? 이거 안보여요 이거? 기도드리고 있어 냉장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음 잘하고 있네 허옇다 어 렉 여기도 프레임 막 떨어져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음이야 전 아직도 블랑키님이 죽었다는 표시가 떠요 어? 안돼 블랑키 안돼 안돼 제노그리프의 안장 유령의 불꽃 신이 내린 재앙 아 이런게 있네 오오 제노그리프 전용 스킬 나와라 랩이들아 나와라 랩이들아 나와라 랩이들아 하이드로 스트레임 하이드로 스트레임 아 뭐야 뭐하시는거에요 아니 누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 물을 퍼붓나 아 어 참 음 즐겁다 속이 다 시원하네 하하 참 제껍니다 제가 넣은 제 애에요 아이고 무사주의 아 뭐하세요 아 진짜 봉사님한테 울받으라 봉사님한테 울받다고 이 블랑키는 이 사은거 배웠어 아 여기 뭐 뭐야 여기 난장판이야 아 알 태어났다 저기 저거 무슨 날이야 이건 이거 그거 제노그리프 검정색 날개 제노그리프 아래네 저 갈래요 아 요거 찌리찌리 날 끼어나면은 아 그럼 하나 비워넣기 나 이거 얼음 사슴차슈 이름 얼음 시차미슈로 맞네 아 진짜 보고싶은대로 보네 아니야 이건 제가 빨랐어요 헤헤 안돼 썬더키드 프레쉬 어 열기나는 아이 이거 넣어놓으면 돼 어 아 베노그리프 대형알이라고 이거에요 나중에 여기서 가져갔대요 오우 이방 여기는 불이 좀 적다 그래서 요리가 잘 안되네 마호가 둘 있긴 한데 어차피 야외니까 차라리 마호를 까느니 주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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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작 적토조를 깔아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공중에 낄 데가 없어서 지금 적토조 오 빨라 빨라 역시 3짜리라니까 또 빠르구만 오 얜 왜 이러고 있는건가 쓰읍 됐나요 그러면 썸네일도 이제 됐나요 네 헤헤 어 제노그리프 하나 데려가실 분 제노그리프 그래요 예 여기 가져가세요 죽을 뻔 오 제노그리프는 좀 멋있게 생겼어 이거 맞아요 오 그리고 전용 스킬이 있어요 얘는 써있어 다른 애들은 전용 스킬이 없는데 얘는 그 능력 위력 160짜리 신이 내린 재앙이 있어 오 멋있다 신내쟁 신내쟁 얘를 타려면 음 얘는 47에 타네 라바드래곤도 47에 타고 그 와중에 핑피롱의 미사일 발사기가 46이라니 까마 한가부다 데미지 꽤 쎄대요 그것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어 아니 뭐 스샷 찍을 거 있나요? 아니요 아까 다 찍었어요 아 오케이 오 어디갔지? 하이드로 스트림 아 왜이러해 또 아 아 진짜 아 그걸 따라오면서 쏘네 아 오케이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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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다 나 껐어 나 껐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이걸 끄시네 이걸 끄셔 잠깐만 알 넣어야 해 여기서 다 끄냐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이제 44렙 43렙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레벨업들 하면서 몬스터들을 이제 잡고 페리스피어 이제 전설스피어 만들고 이제 파밍 안 해본 애들 파밍 가고 마지막 타워 깨면은 충분히 한 수요일이면 끝나겠는데요 다들 몇이라고요? 44 43 41인가 그럴걸요 저 알로아님 42 아 42에요? 블랑키님이랑 제가 44 호랑이 39 아니 별 차이 안 나 네 그럼요 어차피 이제 교배보다는 또 다음번에는 레벨링이랑 사냥하면 되니까요 예 좋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전설 애들이 또 남아있고 그런 애들을 잡으려면 레벨이 다 50이고 이러기 때문에 레벨을 최대한 올려야겠죠 적어도 레벨 50은 또 찍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제 목표는 일단 수요일 마무리는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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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